한글자막 by 한효정 변흡병기를 가만히 서울로 실어들여 불꽤를 도모한지 오래이다. 실은 그 눈치를 안지 오래오나 미리 발설하면 도리어 상감께 위태하심이 있을까 하와 가만히 그놈들의 형세를 살피옵더니 오늘 10월 10일에 상감께서 영양의 궁에 거동하시는 기회를 타서 밤 5경에 영양의 궁을 엄습하려는 께를 채운 줄 아웃고 신이 몸소 종서의 집에 가서 종서를 죽이고 오는 길이오나 아직 여당이 남아있사오니 형세가 자못 위급하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겠소. 인과 종서가 무엇이 부족하여 역모를 하다니 그럴 수가 있겠소. 늙은 것들이 심히 음흉하에다 상감께서 어리신 것을 타서 안평대군을 세우려 함위에다. 안평대군이라니 안평숙부가 나를 반한단 말이오. 하고 왕은 수양대군을 바라보았다. 수양대군은 차마 왕의 눈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여 고개를 숙이며 안평이 담당정과 무의정사를 이룩하고 천하의 선비를 모아들이는 것이 다 까닭이 있는 것이에다. 하고 왕의 주의를 안평대군에게로 끌려고만 하였다. 수양대군의 말을 들어보면 어린 왕의 생각에 또 그럴 듯도 하였다. 더구나 이 밤으로 자기를 헤아려 올 계획을 하였다 하니 열세 살 된 왕에게 겁이 앞설 것도 자연한 일이다. 수양대군이 이처럼 자기 앞에 부복한 것을 보면 당장 수양대군이 자기를 헤아려 올 것 같지는 아니하였다. 그렇다 하면 이 처지에 있어서 왕이 믿을 곳은 수양대군밖에 없는 것 같았다. 더욱이 수양대군의 역모에 부왕과 비슷한 데가 있는 것을 보고는 왕은 숙부인 수양대군을 의지하는 생각이 더 나는 듯 하였다. 그러면 인종서와 같이 역모에 참회한 놈이 몇 놈이나 된단 말이오? 하고 왕은 어린아이답지 아니한 말을 물으시었다. 수양대군은 옳다구나 하는 듯이 좌찬성 이 양허옵고 하고 꼽기를 시작한다. 이왕이라니 이왕이면 종실 아니요? 하고 왕은 한 번 더 놀라고 의심하는 빛을 표하였다. 이왕은 태조대왕의 서영의 아들이다. 그러하에다 이왕도 안평의 폐에다. 또 하고 왕이 재촉하신다. 병조판서 민신어 없고 이조판서 조국관어 없고 어 병조판서 이조판서도? 네 그러하에다. 민신 조국관이 본래 종서에 무리에다. 그러면 정부와 육조가 다 역모에 들었단 말이오? 윤처공, 이명민, 원구, 조번 등은 안에서 응하 없고 함길도 절제사 이증옥은 종서의 신복이었고 종성부사 이종윤은 이증옥의 명을 받아 병기를 종서의 집으로 실어왔삽고 평안도 관찰사 조수량, 충청도 관찰사 안왕경은 다 무리에다. 수양대군이 역적이라고 꼽는 사람을 보니 대개가 부왕이신 문종대왕의 고명을 받은 사람들이라 아니 놀랄 수가 없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다 역모를 하였단 말이오? 아바마마의 고명을 받은 사람들이? 왕은 진실로 무서움에 놀려 몸이 떨림을 깨달았다. 황보인 김종서 이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민신 조극관도 어린 생각에 남아 왕이 잘 알고 믿던 바다 선족께서도 왕의 등을 만지시며 그 사람들의 충성을 말썸하시고 어떤 사람이 참소를 하더라도 결코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고 윤이 계시었다. 아바마마를 가장 믿으시는 왕은 아바마마의 이윤을 한마디라도 의심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늙고 충성스러운 내시 김연과 한숭 두 사람도 매양 황보인과 김종서 등의 충성을 일컬었다. 태종대왕 때부터 충성으로 신임을 받아오는 이 두 늙은이가 여러 대관들의 성질을 잘못 알 리가 없고 또 왕에게 거짓말을 할 리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목전에 친숙부대는 수양대군이 있지 아니한가 오늘 밤으로 나를 해야려고 역모를 하는 것을 이 숙부가 알았다고 하지 않는가 아무리 신하들이 충성떼기로 부자나 다름없는 혈족의 친함에 비기랴 왕은 무서움과 의심댕과 놀라움에 엉클어진 정서에 얽히어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때 늘 하던 습관으로 방 한편 구석에 읍하고 섰는 김연 한숭 두 내시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너희들이 충신이라고 읽었던 인과 종서가 역모를 한다는구나 하시었다. 두 내신은 수양대군이 들어온 뒤에 얼마 있다가 들어왔으므로 왕은 그들에게 일변 사정을 알리고 일변 그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는 것이었다. 늙은 내시들은 김종서가 수양대군의 손에 죽은 줄을 알았고 그렇다면 이것이 모두 수양대군의 음모인 줄도 알았다. 다만 모르는 것은 수양대군의 양심이 어디까지나 가서 그칠까 함이었다. 만일 황보인 김종서나 치워버리고 만다 하면 참을 수도 있으려니와 수양대군이 어렸을 때부터 길러내나 다름이 없는 김 한두 내신은 수양대군의 야심이 거기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용상에 올라앉는 것임을 짐작한다. 그렇다 하면 늙은 목숨이 마지막으로 충성을 다할 때가 이때다. 천하고 늙은 몸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있는 것이 오직 물불도 가리지 아니하는 한 조각 충성된 마음과 부얼로도 능이 굽히지 못할 고든 혀가 있을 뿐이다. 김현은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도 씻으려 하지 아니하고 두어 걸음 왕의 앞으로 기어나와 엎드려 마마까지 사조로 모시오니 이래 사십 년이 넘어 싸웠고 그동안의 들고 난 문무제신을 모르는 이가 없사옵거니와 문장 도덕이라든지 경국제 새 지제는 소인 같은 천한 놈이 알 빼 아니오나 지학 충성 하와는 황보인 김종서를 따를 사람이 없사온 줄을 벌레 같은 소인만이 아는 것이 아니오라. 동방 요순이 없인 성주 세종대왕께서도 매양 칭찬하시옵고 선조께서도 특히 그 충성을 일커르시와 주상 전하를 보좌하옵도록 고명이 계시오니 상전이 벽해가 되었고 한강에 물이 마를 날이 있사옵더라도 인과 종서 두 대신이 모반을 하리라고는 비단 소인뿐 아니라 천지신명도 생각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하오. 수양대군 나흐리께서 상필 무엇을 잘못 알고 하심인 듯 하오니 복원 성상께서는 분이 살피시어 뿌리 없는 참소를 가벼이 믿으시고 국가의 동양이 되는 충신들을 잃지 마시옵소서 하고 금시에 피라도 날듯이 이마를 조하리니 뒤에 엎드렸던 늙은 내시 한숨도 수없이 머리를 조하리며 연의 말이 지당하오 한다. 실내에는 처참한 기운이 돈다. 수양대군은 살기 있는 눈을 들어 기면을 노려보았다. 왕은 수양대군과 늙은 내시 연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다. 연은 이 기회를 타서 한 번 더 힘있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떨리는 음성으로 대저 영모란 것은 국가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을 품는 자가 하는 일이에다. 이는 벼슬이 영의정이 없고 종서는 좌의정이 없고 그 밖의 이왕 민신 조국관 같은 사람들이 벼슬이 공경에 달하여 영화가 극하옵거든 무엇을 더 바라고 천보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영모를 하오리까. 이로 보아도 인과 종서가 모반을 한다 하오면 말이 되지 아니하는 말인가 하오. 또 하고 연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한승은 이 말을 조아리며 상감마마 과연 연의 아래는 말씀이 지당한 줄 아래오. 만일 참소를 들으시옵고 충신을 해하시옵시면 스스로 우익을 자르신과 다름이 없어야다. 황보이니가 역심을 품는다고 하면 누가 고지 듣겠소이까. 하물며 김종서의 충성을 의심하옵신다 하면. 백세의 웃음을 끼치실 줄로 아래오.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수양대근 나으리께 없어는 어느 간사한 무리의 거짓말을 믿으시고 경동하심인가 하오니. 복원 성상은 밝히 살피시오 한다. 그 말이 마디마디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듯 하였다. 수양대근은 참다 못하여 벌떡 일어나 칼자루에 손을 대었다. 내 이 요망한 늙은 것들이 상감이 어리신 것을 기화로 여겨 역정놈들과 내통한 죄만 하여도 만번 죽어 아까움이 없거든. 하물며 주상 전화 앞에서도 무험한 입을 돌리고 나를 잡으니 내 이 늙은 것들이 모가지 아까운 줄을 모르느냐. 하고 수양대근은 왕을 향하여 상감 이 두 늙은이 놈이 적과 종소놈의 신보기에다. 이 능구리 같은 놈들이 또 무슨 흉계를 핥는지 알 수 없으니 이 두 놈을 신에게 내어주시오. 하고는 왕이 아무 말씀도 하시기 전에 칼을 빼어들고 기면 한숨 늙은 내실을 얼으며 땡큼 물러나거라 하고 호령을 한다. 기면은 고개를 번쩍 들어 수양대근을 놀어보며 소리를 가다듬어 나으리가 아무리 나라의 숙부이시기로 군신 지분이 지엄하거든 감히 성상 앞에서 무험이 칼을 빼니 이것도 차마 하거든 무엇은 못하겠소. 나으리가 먼저 물러나가 개하여 대자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늙은 기면이 살아서는 상간마마 곁을 아니 떠날 줄 아시오. 하는 소리에는 마디마디 서리가 날린다. 이 요망한 천한 것이. 하고 수양대근의 칼은 촛불에 번쩍하며 기면의 늙은 목을 내리치었다. 목은 방바닥에 떨어지어 굴고 피는 솟아 상감의 옷자락을 붉게 물들었다. 나으리 눈을 보니 충신의 피를 많이 흘리게 생겼소. 나으리 손에 죽는 사람이면 충신을 아닐 리 없으니였소. 나도 죽이시오. 내 늙은 목은 마음대로 베이더라도 부디 에람된 마음일랑 먹지 마시오. 충신의 피가 어느 때나 소리를 치는 것이에다. 하는 한숭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양대근의 칼은 한숭의 왼편 어깨에서 비스듬히 가슴을 내려 베었다. 경혜 공주와 경숙 옹주는 기색하여 쓰러지고 궁녀들은 방구석에 달라붙어서 발을 떨었다. 승지 채양도 무릎이 덜덜 떨리고 이가 딱딱 마주치었다. 오직 늙은 궁녀 윤현화가 두 팔을 쩍 벌리고 왕과 수양대근 사이에 썩 나서서 몸으로 왕을 가리우며 나으리 너무 무험하지 않소 하고 소리를 질렀다. 수양대근의 칼이 늙은 궁녀를 범하려 할 때 왕은 황망히 수양대근의 칼든 팔에 메어 달리시며 숙부 날 살리오 하고 소리를 내어 울으시었다. 수양대근은 왕의 우는 얼굴을 굽어보았다. 비록 심히 숙성하신 왕이라 하더라도 우는 얼굴은 더욱이 어리시게 보였다. 수양대근은 피 묻은 칼을 옷자락으로 씻어 칼집에 넣었다. 수양대근은 왕께 대하여 잠시 측은한 마음이 생겼다. 그렇지 아니하더면 두 늙은 내시를 베이던 칼로 왕을 헤아였을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수양대근 자신도 모르는 것이다. 그것은 어렵지 아니하에다. 역정놈의 개수는 벌써 죽었으니 다른 놈들을 없애기는 여반장 이에다. 신이 잘 처치할 것이니 상감은 주무시오. 하고 승지 채양을 시키어 명패를 내어 영의정 황보인 좌찬성 이양 이조판서 조국관 이하 여러 대관을 부르라 하였다. 좌의정 김종선은 이미 죽었고 우의정 정부는 정경도체 찰사로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병조판서 민신은 혈릉 비석소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밤에는 안이 불렀다. 이렇게 수양대근이 섭정이나 된 듯이 자행자제하는 것을 보고도 이제는 말 한마디 할 사람도 없었다. 채양은 이제는 수양대근이 세력을 잡을 것이 분명한 것을 보고 안심하여 족불리지하게 정원인 사랑으로 뛰어나가 선전관 한해에게 명패를 내어주어 제재더러 즉각으로 입내 하랍시는 어명을 전하였다. 상감은 목전에 김연 한숭 두 내시의 피묻은 시체가 놓인 것을 보고 또 수양대근의 허리에 피묻은 칼이 있는 것을 보니 이 자리에 잠시도 머물러 있을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환궁하실 뜻을 말씀하셨으나 수양대근은 적도를 다 소멸하기까지는 환궁하시는 길이 위태하다는 핑계로 왕을 붙들었다. 수양대근이 못하오 하면 왕은 다시 두말을 할 용기가 없었다. 수양대근은 영양의와 공주를 불러 상감을 조용한 다른 방으로 옮겨 모시어 주무시게 하기를 부탁하였다. 영양의도 일각이라도 바빛 수양대근 앞을 떠나기만 원하였으므로 수양대근의 말대로 왕을 부액하여 별당으로 모시고 공주와 경숙 옹주와 나인들도 뒤를 따랐다. 수양대근도 왕을 호위하여 침소까지 이르러 다시 왕께 안심하고 주무실 것을 말하고 물러나오려 할 때 군사를 시켜 밖을 지키게 할 것이니 무서우실 것 없습니다. 적도들은 신이다 처치하겠으니 상감은 안심하고 주무시오. 하고 한 번 더 안심하기를 청하였다. 왕은 겨우 눈물을 거두시며 숙부 황보이는 선조 중신이니 죽이지는 마오 하시었다. 수양대근은 못마땅한 듯이 왕을 한 번 노려보고 물러나갔다. 수양대근이 물러나간 지 얼마 아니하여 군사들이 별당을 애워싸는 소리가 들리고 창뿌리가 언땅에 울리는 소리가 사람의 몸에 소름이 끼치게 하였다. 그러한 소리가 날 때마다 왕은 깜짝깜짝 놀라시는 모양을 보이셨다. 아까까지는 나라의 모든 군사들은 다 왕 자기만을 위하고 지키는 듯 하더니 이제는 그들은 모두 수양대근의 편이 되어 사방으로서 왕을 해야려는 것만 같았다. 영양의 정종이 왕의 침소에서 물러나가려고 하직 인사를 할 때 왕은 그 팔을 붙들며 어디를 가오 여기 같이 있어서 어찌 되는 양을 봅시다 하고 붙들어 앉히고 누님들과 궁녀더라도 아무러기로 오늘 밤 잠자기는 틀렸으니 이렇게 모여 앉아서 세상이 어찌 되나 보자 하시고 물러가지 말라 하셨다. 이 말씀이 모두 소매로 낯을 가렸다. 왕은 정종의 말을 들어 훈련도감 성승에게 밀서를 내리시려 하였으나 나인 하나만 마당에 나서도 군사가 내달아 어디로 가느냐 무엇하러 가느냐 하여 두 손을 펴보아라 하고 몸을 뒤지며 안중문 밖으로는 고양이 하나 얼신 못하게 하니 그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성승은 성산문의 아버지다. 왕의 침소에서는 왕 이하로 칠파린 사람들이 마치 갇힌 새 모양으로 가슴을 두근거리며 맹맹히 서로 바라보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기만 기울이었다. 이따금 경의 공주와 경숙 옹주의 참다 못하여 터지는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사람들의 분함과 슬픔을 자아내었다. 그놈 최양 이놈도 하고 정종은 이를 갈았다. 수양대군은 감순 홍달손의 군사로 대문과 뒷문과 단밖을 외웠사 제1문을 삼고 내우금 봉석주의 군사로 첫 중문을 지키게 하여 제2문을 삼고 수양대군 궁에서 사사로 기른 소위 무사로 안중문을 지키어 제3문을 만들어 지 한 마리 물 한 방울 셀 틈 없이 철통같이 짜놓고 다른 일대의 군사로는 상감을 시위한다는 명목으로 별당인 상감의 침소를 외웠사 아무도 뒷간 출입 애에는 들고 나지를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홍달손이 천문에 지켜 있어 대관이 불의심을 받아 들어오는 대로 천문에서 종자를 떼게 하고 봉석주가 둘째 문을 지켜 들어오는 대관의 벼슬과 이름을 큰소리로 외우기로 하고 그리하면 문 안에는 한 명예가 살상부를 들고 앉았다가 봉석주가 부르는 이름이 사부에 있는 자면 일어나 맞는 채 하고 손을 들어 죽이라는 군호를 하고 그리하면 문 뒤에 숨어섰던 홍윤성 양정 및 함기 등의 역사가 철 여의를 들어 단계에 박살하도록 하고 만일 이름이 생부에 오른 자면 인도하여 제3문을 들어가 수양대군이 입직승지 채왕을 데리고 앉은 대청으로 불러들여 황보인 김종서 등이 과연 역모를 하였다는 다짐책에 이름을 두게 하고 만일 듣지 아니하면 도로 문 밖으로 내치어 철 여의로 끝장을 내도록 작성하여 놓았다. 밤은 점점 깊어 가는데 영양의 궁 앞마당과 바깥마당과 후원은 초롱불로 마치 불난지 같고 그 불빛에 군사들의 든 창끝이 무섭게 번쩍번쩍 하였다. 이게 어디오나 어느 놈이 먼저 내 철 여의 맛을 보려는고 하고 손으로 시커먼 철 여의를 한 번 만지는 것은 양정이다. 압다 이 사람 자네는 벌써 종선놈을 하나 잡지 아니하였나 생각하면 분하이 내가 아까 그놈의 지배를 갔다가 왜 그저 돌아온담 그놈은 꼭 내 손으로 잡았어야 할게야 하고 홍윤성은 목전에 누구를 보는 듯이 무섭게 노려보며 이놈 하고 그놈을 그놈을 하며 이를 간다. 윤성은 종서의 손자에게 뺨을 얻어맞던 생각이 나는 것이다. 이 사람 사람 다치리 자네 따위가 종서 앞에 가면 고양이 본 지같이 기운을 못 썼을 것일세 지금 여기서나 큰 소리를 하지 하고 빈정되는 것은 함기다. 한 명에는 이 작자들의 말은 들은채만채하고 갓을 푹 쭈그려 쓰고 초롱불에 살생부를 펴놓고 책상을 넘기며 어떤 이름을 사부에서 생부에 옮겨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름은 생부에서 사부에 옮기기도 한다. 오늘 밤으로 대관에 죽고 살기는 전혀 한 명의 마음에 달린 것이다. 명예는 관 소원대로 염라대왕이 된 것이다. 한 놈 들어왔으면 좋을 텐데 하고 홍윤성이 철여위를 번쩍 들어 사람 치는 연습을 하는 모양으로 한 번 허공을 내려친다. 명예도 어서 그 젠치하는 고관대작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군호 한 번으로 미친 게 맞아 죽듯이 맞아 거꾸로 지는 양을 보고 싶었다. 흠, 안 잊고 온 놈, 코가 놈 이놈 내가 그만 지청을 했건만 원 한 자리도 안 잊주고 이놈이 오늘 나를 보고 살려달라는 꼴을 보았으면 속이 다 시원하겠다. 하고 철여위든 세 사람을 향하여 자네네들 중에 누가 그 조가놈을 아나? 하고 그 사팔뜨기 눈을 부릅든다. 조가라니 장안의 조가가 한 사람뿐인가? 하고 홍윤성이가 웃는다. 아, 그 이조판서 조극관이라는 말이야. 명예의 이 말에 윤성과 양정은 서로 바라본다. 시골서 올라와서 벼슬도 못하는 놈들이 이조판서의 얼굴을 먼 발치서 우러러볼 기회라도 있었을 리가 없었다. 그 중에 오직 함귀가 벼슬은 아직 전적에 지나지 못하였으나 과거한 지 20년이나 되도록 강마을로 미관 말찍을 다녔기 때문에 대관들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더구나 벼슬 아니 올려준다고 평생에 미워하던 조극관 황보인의 얼굴을 금은밤이라도 못 알아낼 리가 없었다. 오늘 밤 이중임을 맡은 것도 그 덕이었다. 함전적 나으리가 중방 및 기뚜람이니까 잘 알겠군 하고 홍윤성이가 웃는다. 함귀도 한 명의 이른바 불평객 중에 하나다. 그가 수십 년 환노에 옷관자 하나 못 얻어붙이고 매양 불평한 눈치를 보고 명예가 수양대군의 이름을 팔아서 끌어온 것이다. 함귀는 늘 혼자서 이 센 팔을 언제나 한 번 시험할 날이 올 거 하고 있었다. 수양대군 휘하에 들어가서는 각 마을의 내정과 대관들의 언동을 염탐하는 일을 맡았고 오늘 밤에는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직분을 맡은 것이다. 함귀가 보기에 누구나 높은 벼슬로 있는 놈은 다 자기의 원수연만은 그 중에도 미운 것은 황보인과 김종서와 민신과 조국관이었다. 이놈들이 나를 괄시하고 이렇게 그는 대관들을 원망하였다. 황보인 김종서가 특별히 함귀를 괄시한 것도 아니었건만은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여 원 한자리도 안해시켜주는 것은 곧 자기를 괄시함이었다. 오늘 밤에 그는 20년 내에 쌓여온 분풀이를 한 번 실컷 하게 되었다. 이 점으로 함귀는 한명예와 동지였다. 조국관이면 내가 길러내었네 하고 기는 명예를 보고 웃었다. 응 자네가 잘 알겠네 그려. 자네도 어지간히 그놈한테 청도해 보았을 터이지. 하고 명예가 붓대를 서안에 던진다. 군자가 그런 애자 지원을 염두에 두겠나 하고 기는 소매를 들어 콧물을 씻는다. 군자? 하고 홍윤선이가 껄껄 웃으며 군자 다 집어치워라야. 세몽둥이로 사람 잡는 놈이 군자는 무슨 빌어먹다 죽을 군자야 군자? 하고 안 입고 온 듯이 땅에 침을 퇴뱉고는 발로 쓱쓱 비빈다. 윤성의 말에 귀는 부끄러운 듯이 머쓱하고 명예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코웃음을 한다. 명예도 윤성의 말이 좀 듣기가 거북하였던 것이다. 이때 밖에서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명예는 무엇이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볼 것을 두려워하는 듯이 얼른 한 손으로 망건 편자를 만지고 한 손으로는 붓을 들어 살상부 껍데기에다가 대는 대로 글자를 그적거렸다. 그 글자 주위에는 공경경자와 도울량자가 많이 있었다. 무심히 그적거리는 중에도 경덕궁이란 것과 양양이란 것이 생각이 났던 것이다. 이렇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의 목숨을 많이 죽여서라도 일신의 부귀 영화와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는 경덕궁의 궁직으로 기왓장이나 벗겨 팔아먹고 사는 것이 또는 양양의 도적두목에 편지나 써주고 얻어먹고 사는 것이 편안할 걸 하고 명예도 모르는 사이에 명예의 마음이 뉘우치는 것이나 아닌가 명예만 아니라 그렇게도 팔을 뽐내던 홍윤성 양정도 단밑에 착 달라붙어서 눈이 멀뚱멀뚱하고 함기는 더구나 안절부절을 못하는 듯 발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 무릎이 떨리는가 보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잘 하지 아니하면 일생 영화는 아주 달아나고 많은 것이다. 그저 눈 꽉 감아라. 쓴 양 먹는 모양으로 눈 꽉 감고 꿀떡 삼켜라. 이렇게 스스로 편달하면서 함기는 정말 무엇을 삼키는 듯이 눈을 꽉 감고 꿀떡 삼켰다. 그렇게 마음을 맺게 먹으면 저우기 무릎 떨리는 것이 덜하는 듯 하였다. 의정부 좌찬성 이왕 하고 봉석주가 홀기 부르듯이 길게 부르는 소리가 나자 백발이 성성하고 귀꼴 큰 점잖은 늙은 대관 한 분이 사모 관복에 손을 읍하고 머리를 약간 숙이고 바로 상감 앞에 있는 듯한 조심하는 태도로 중문 안으로 들어선다. 유덕하기로 근엄하기로 이름 높은 이왕이다. 이왕이면 명예의 손에 있는 사부의 셋째로 이름이 오른 사람이다. 첫째가 김정서 둘째가 황보인 셋째가 우의정 정분이라야 오를 것이연만은 정분은 전경도 도체 찰사로 밖에 있기도 하려니와 그렇게 중요하게도 보지 아니한 것이다. 한명예는 손에 들었던 붓으로 이왕이란 이름 위에 점 하나를 치고는 벌떡 일어나며 손을 들었다. 그제야 이왕도 좀 수상하게 생각하였다. 행제의 소면 변시 궁중의원을 중문 안에 웬 불량스러운 선비 같기도 하고 한량 같기도 한 것들이 헌 망건 때 묻은 중추막으로 구석구석이 들어서고 게다가 웬 괴물 같은 작자가 사팔뜨기 눈을 번쩍거리며 자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손을 번쩍 뜨니 이것이 수상하지 아니할 리가 없었다. 그래서 이왕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돌아보려 하였다. 이때 함귀가 문 그늘에서 살랑살랑 걸어 나오더니 이왕의 앞에 읍한다. 이것은 이것이 분명히 이왕이다. 하는 뜻이다. 귀는 관복을 입었었다. 이왕은 길을 어렴풋이 알아보고 저기 의욕을 푼듯이 다시 걸음을 옮겨놓았다. 그러나 이왕이 두 걸음을 옮기기도 전에 홍윤성과 양정의 철여이가 이왕의 머리와 등을 동시에 내려치었다. 이왕은 소리도 없이 땅에 거꾸로 지어 입으로 피를 토하였다. 함귀도 가만히 있어서는 공이 깎일 것 같아서 눈을 뜨고 피거품은 입을 움직이려 하는 이왕의 양비관을 철여의로 내려 바수었다. 얼굴은 알아보지도 못하게 으깨어지고 말았다. 그렇게 점잖고 엄숙하던 양은 피투성이 송장이 되어 누웠다. 진실로 아이고 소리 한마디 안이 나고 사람의 목숨 하나가 끊어지었다. 이 사람 하고 윤성이가 한림학사 사람 치는 법은 그러한가 그렇게 낯바닥을 받아버리면 누군지 알 수가 있나 하고 함귀를 보고 픽 웃는다. 이놈이 이 종의 자식놈이 인제는 사뭇 허개를 하려 드는구나 하고 귀는 분하였다. 그래서 한 번 윤성을 흘겨보았다. 다음에 들어온 것은 우참찬 정인지다. 집현전 교리 신숙주가 뒤따랐다. 명예는 일어나 공손히 인지에게 읍하였다. 인지는 결에 놓인 시체를 보고 누군가 하고 명예에게 묻는다. 이왕이요 하고 명예와 귀가 일제히 대답한다. 서로 대답을 경쟁하는 듯 하였다. 인제 겨우 하나야? 하고 인지는 불만한 듯 하였다. 그러나 명예를 위로하는 듯이 한 번 웃어 보이고 이왕의 흘린 피를 안이 밟을 모양으로 사뿐사뿐 골라 디디며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숙주는 명예를 본체만 채우고 함기도로만 웃음을 바꾼다. 그리고는 명예와 윤성 양정을 경멸하는 눈으로 한 번 슬쩍 둘러보고는 역시 땅바닥에 고인 이왕의 피를 피하여 피 없는 대를 골라 디디면서 인지의 뒤를 따른다. 주리를 할 녀석 하고 명예가 숙주의들을 흘겨본다. 흥 이 녀석 모든 일은 다 네가 하는 것 같지? 흥 모두 내님의 개교야. 네까짓 놈 백놈 있어 봐라. 김종서 발가락 하나나 건드리나. 이렇게 명예는 숙주를 원망하였다. 명나라의 종사로 데리고 갔다. 온 이래로. 수양대군은 숙주를 사랑할 뿐더러 신복을 만들었다. 정인지를 완전히 수양대군 편을 만든 것도 신숙주의 공이 많은 것이다. 숙주는 수양대군과 정인지 사이에 혀와 같았다. 그렇지만은 한명예가 보기에는 신숙주는 자기가 세운 공을 가로채어먹는 도정놈 같지만 보였다. 가만히 앉아서 오늘 일이 패하면 나는 모르오 하는 여전히 벼슬을 다니고 만일 성사가 되면 남보다 먼저 나서서 이 일은 모두 내 공이오 하려는 것만 같았다. 흠 국밥 다 지어놓으니까 먹으러만 살랑살랑 하고 명예는 인지와 숙주가 문 안에 들어가고 안 보일 때까지 노려보았다. 다음에 들어온 것이 좌참찬 허우다. 마당에 흥건한 피를 보고 깜짝 놀라 땅에 발이 붙은 듯이 우뚝 서서 사방을 둘러본다. 피 있는 곳에서 사오보 동쪽으로 허옇게 엎어놓은 이왕의 시체가 등불에 춤추는 빛을 받아 마치 들먹들먹 움직이는 것 같다. 천생 감격성이 많은 허우는 좌우에 버려있는 것이 누군줄도 보지 아니하고 이에 웬일이냐 하고 소리를 질렀다. 역적 이왕이요 하고 귀가 읍한다. 허우는 보니 평소에 안은 함기다. 허우는 귀의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역적 이왕이라니 이왕이가 언제 역적이 되었던가 귀는 더 말할 일이 없고 명예는 다른 데를 돌아보고 빅 웃었다. 허우도 당연히 죽을 것이연만은 작년 10월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간다고 할 때 지금 제궁이 빈전에 계시고 백성이 의심 속에 있거든 나으리가 나라의 종신이 되어 나라를 떠나시다니 될 말이요 한 것이 수양대군의 비유에 맞아서 이름이 사부에 오르기를 면한 것이다. 허우는 장이 못마땅한 듯이 서너 번 고개를 흔들더니 한 명의 홍윤성 등을 한 번 노려보고 도로 나갈까 들어갈까를 결정하지 못하는 듯이 잠깐 주저하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허우의 그림자가 시양대군 있는 대청 앞에 다다르려 할 때 이조판서 조국관 하고 애우는 소리가 들렸다. 허우는 무슨 일이 생기나 보자 하고 휙 돌아섰다. 중문을 통하여 함기가 조국관 앞에 읍한 모양과 한 명예가 한 손을 번쩍 들고 일어서는 양이 불빛에 비쳐 마치 귀신과 같았다. 허우는 발을 들려 안중문까지 나와서 가만히 내다보았다. 그 중에는 한 놈이 길다란 그림자를 끌고 어두운 속에서 내다르며 철태를 들어 조국관의 뒤통수를 갈기는 모양이다. 어이쿠 소리도 들리는 듯 많은 듯 조국관의 관복자락이 펄럭거리며 땅에 거꾸로지는 것이 보이고 그러자 함기가 발을 들어 극관의 가슴을 서너 번 치는 것이 보인다. 그 중에 한 놈이 허리를 굽혀 극관의 얼굴을 들여다보고는 몸을 흔들며 끼득끼득 웃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는 또 한 놈이 철여의를 들어서 조국관의 면상을 내려치는 것이 보이고는 다른 두 놈이 달려들어 극관의 몸을 발길로 굴려서 이왕의 시체 있는 곳에 밀어다 놓고 그 중 한 놈이 극관의 발목을 잡아 한편 구석으로 획 내어 던지고는 미친 놈의 웃음 모양으로 깔깔깔 웃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고는 도로 아까 모양으로 조용해지고 여러 놈의 그림자는 그늘 속으로 사라지어 버리고 만다. 허우는 이 광경을 다 보고 나서 응 쩝쩝 하고 입맛을 두어 번 다시더니 모든 의미를 알았다는 듯이 대청을 향하고 다시 걸음을 옮긴다. 김종서 부자가 수양대군의 손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은 성문이 열리기 전에는 장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또 서대문 남대문 서소문을 지키는 군사가 이미 수양대군 편이 되어버린 홍달순의 군사고보니 더구나 김종서 피해된 소식을 문안에 들여보낼 리가 없었다. 김종서가 기절하였다가 다시 살아나서 원구를 시켜서 대신이 암살을 당할 뻔 하였단 뜻과 상처가 중안이 내의를 허송하실 것을 상감께 아래로 하였으나 서대문 남대문이 다 굳이 닫히고 아무리 하여도 열어주지를 아니하였다. 그래서 영의정 황보인은 김종서 집에 생긴 일도 알지 못하고 저녁 후에 사랑에 앉아 한담하고 있었다. 이때 선전관 한해가 와서 즉각으로 입시하라는 명을 정하고는 다른 데 갈 길이 바쁘다 하여 당에 오르지도 아니하고 말을 달려 가버렸다. 이 뜻하지 아니한 부르심의 황보인 집은 내가 다 놀래었다. 황보인도 방에 들어가려고도 아니하고 마당에 우툭커니 서서 눈을 감았다. 희고 길다란 수염이 가슴에서 빛났다. 초원 내어라 하고 이는 마침내 명령하였다. 아버지 들어가십니까 하고 근심스러운 빛을 띄고 한 걸음쯤 이네 뒤에 모시고 섰던 석이 한 걸음 나서며 아버지에게 묻는다. 이는 잠깐 아들을 보고는 그 시선을 피하는 듯이 고개를 하늘로 바라보며 부르시니 아니 들어가겠느냐 내가 오래 구근을 잇고 한 일이 없으되 또 큰 허물도 없나니라 어느 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낭패하지 아니하도록 하여라 하고는 초원에 올랐다. 이내 이 말은 최후의 유언같이 들려 석 흠 이하로 오직 고개를 숙일 뿐이여 말이 없었다. 이는 이밤증의 위로서 부르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나 대문을 나섬해 자연히 이번 길이 마지막 길인 것 같이 생각되어서 비감함을 금치 못하였다. 지금까지 해로하여 온 부인도 한 번 더 보고 싶었고 어린 손자들도 한 번 만지고 싶었다. 그러나 이는 왕명을 받아서 감을 생각하고 다만 사당을 향하여 잠깐 읍하며 혹 연결이 들는지 모르는 하직을 고하였다. 그러나 초원에 흔들리는 이내 허연 수염에는 눈물이 굴러내렸다. 뒤에는 이내 아들 석이 종자 두어 사람을 데리고 멀리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석은 이밤에 부르시는 것이 반드시 까닭이 있음을 의심하였고 그 의심 속에는 수양대군의 모양이 번쩍 나타났다. 석은 작년에 종서의 아들 순기와 같이 수양대군을 따라 명나라에 갔었다. 신숙주를 신복으로 사랑하면서도 순기와 자기와를 누구나 알아보게 미워하던 것을 기억한다. 그 수양대군의 살기 있는 눈이 석에게는 분명히 보이는 것이다. 의심스러우니 가지 말라고 만일 자기가 아버지를 만류하면 신자로서 군부의 명을 의심하는 법이 없나니라 하고 자기를 책망하여 버리고 말 것을 석은 잘 알았다. 그러므로 감히 가지 말라고도 못하고 다만 뒤만 따라갈 뿐이었다. 종묘 앞을 당도하여 사인 이해장을 만났다. 그는 황황이 황보인의 초원을 붙들고 말한다. 대감 가시지 마시오. 지금 영양의 궁에는 안팎으로 순군과 근군으로 둘러쌌습니다. 그것도 상관없지만은 수양대군 궁 무산한 것들이 들락날락하고 앞마당에서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지 어이크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대신을 부르는 것이 다 수양의 농간인 듯 하니 이편에서도 막아낼 도리를 하는 것이 오를 듯 하에다. 사인 이해장이 황보인의 초원을 붙들고 만류하는 사이에 뒤를 따르던 황보석도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왔다. 와서 이해장의 말을 듣고 석은 인을 바라보며 아버지 제가 먼저 영양의 궁에 가서 보고 올 것이니 아버지는 아직 집으로 돌아가시오. 앞만 해도 이리 수상하에다 하였다. 어찌 그리할 수 있느냐. 임금이 부르시거든 어찌 일각인들 지체할 수 있느냐. 설사 무슨 흉계가 있다 하더라도 군자는 각이 이방인이라 하고 예장의 손을 잡으며 무슨 무슨 일이 나고야 많은 모양이니 나 같은 늙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야. 대순간만은 만일 수양대군이 무슨 흉계를 꾸민다 하면 선조 고명받은 사람을 다 없애버릴 모양이니 그리 대면 어리신 상강께서 어찌 하시나 모두 내가 어두워 일이 된 것이니 지하에 영묘와 선조를 배울 면목이 없는 죄인 일세 하고 눈을 감아 눈을 흐리게 하는 눈물을 떨어뜨리고 나서 자네는 이 길로 절제한테 가보게 다행히 만나거든 좋고 벌써 들어왔음은 무관해 하지 만일 절제를 못 만나거든 성순과 이응구를 보고 후사를 부탁한다고 하게 그 사람들은 죽지 아니할 듯 하니까 하고 는 아들 석을 보고 따라올 것 없으니 너는 집으로 가거라 하고 두어걸음 가다가 초안을 멈추고 병조판서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다 석이 달려가서 어저께 비석소에 나가서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하는 대답을 듣고는 오 아직도 비석소에 있느냐 어서 집으로 가거라 남 웃기지 말아라 하고 종묘 앞에서 내리지도 아니하고 살같이 영양의 공을 향하여 달려간다 초롱뿔이 가물가물 하는 것도 아들에게는 슬펐다 이러한 말을 아들 석에게는 부탁하지 아니한 것은 아들의 목숨도 내일을 지내기 어려울 듯한 까닭이다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부탁이 남 웃기지 말라는 것이다 온 집안이 도륙을 당하더라도 비겁한 빛을 보이지 말고 당당하게 태연하게 당하라는 뜻인가 영의정 황보인이 영양의 공 운전에 다다른 때에는 그래도 다른 때와 달랐다 군사들은 더욱 정숙하고 홍달소는 이마가 땅에 닿으리만큼 허리를 굽히고 대문은 활짝 열렸다 그러나 황보인은 대문 밖에서 초원을 내리었다 그리고 유심하게 좌우를 돌아보았다 좌상 들어왔느냐 하는 어성은 높이지 아니하나 그래도 일국을 호령하던 수상다운 힘과 무거움이 있었다 아직 아니오시였소 하는 홍달순의 등에는 자연 물이 흘렀다 그리고 김정서가 죽은 줄도 모르고 자기가 몇 걸음만 더 걸으면 철회의 바람에 두골이 으스러지어 죽을 줄도 모르는 늙은 영의정이 우습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였다 수양대군이 득시였느냐 하고 인이 다시 물을 때에는 달소는 대단히 거북하였다 네 벌써부터 득시여 계시해다 하면서도 달소는 까당모를 위압을 깨달았다 그 밖에 누구누구 와 있느냐 달소는 잠깐 말문이 막히었다 대문에 영의정 황보인이 온 줄은 곧 둘째 문 셋째 문 까지 알려지었고 인이 달손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수양대군이 앉아있는 안방에 까지 알려지었다 인이가 왔어 하고 수양대군도 놀라는 빛을 보이고 정인지 이사철 한확 신숙주의 무리는 얼굴빛이 해슥해지는 듯 하였다 그중에 태어난 이는 오직 허우 한사람뿐 이었다 그의 주름 많은 얼굴에는 우는 듯 비웃는 듯 무엇이라고 형언할 수 없는 빛이 떠돌았다 후는 인지를 이윽히 보더니 이 사람 저 늙은이야 무슨 죄 있나 자네에겐들 무슨 원험 있나 앗게 죽이질랑 말게 한다 후자 황부인 죽이지 말자는 말을 수양대군에게 하지 아니하고 인지에게 하는 것은 은연중 인지가 이래 깊이 관계된 것임을 빈정되는 것이다 인지는 후의 말에 미상불 나체 쥐가 나는 듯 하였다 허우는 좌참찬이요 인지는 우참찬으로 가깝다 하면 심히 가까워야 오른일이요 또 중마고우로 글벗으로 수십년간 친지다 황부인으로 말하면 두 사람에게는 다 절친하다 할만한 존장이요 선배다 비록 인지가 수양대군의 수화가 되어 이번 정란계획에 가장 중요하게 물론 난 모르게 관계는 하였다 하더라도 대놓고 이렇게 하는 말을 들으면 얼굴에 지가 아니 날 리가 없다 더구나 다소 여자다운 편심을 가진 인지는 속으로 허우의 오늘 욕보임을 단단히 치부하여 둘 것이다 거원 무슨 말인가 다 알더러 내가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한단 말인가 하고 인지가 그 가늘한 눈으로 허우를 노려본다 신숙주 최양 이계전 등 젊은 무리들은 면난한 듯이 인지와 후를 번갈아 본다 시양대군은 못마땅한 눈으로 후를 노려보나 후는 못본 채 하고 나으리 김종서 하나만 죽이면 그만하니요 글쎄 이왕은 무엇하러 죽이며 또 황부인은 무엇하러 죽이시요 뜻에 아니 맞거든 어디 먼 곳으로 기양이나 보내시지 죽이지는 마시요 역사 삼세한 노신이 아니오이까 그리 마시겨 하고 인지를 노려본다 수양대군은 후의 말을 안 들으려는 듯이 몸을 이리저리로 움직이더니 어 웬 여러 마리요 하고 후를 향하여 소리를 질러버린다 충요가 대대 자손으로 더구나 그 부모상에 효성이 지극하다는 명성이 높은 허우는 과의 귀찮게만 아니 굴면 살려두어 자기가 어떻게 충요를 존중하는가를 세상에 보이는 증거를 삼으려 하는 것이 수양대군의 생각이었다 허우는 정치적 수안으로 그리 용할 것도 없었고 더구나 정치적으로는 극히 야심이 없었다 그것이 수양대군이 허우를 살려두려는 또 한 가지 이유도 있다 그는 살려두어야 해될 것은 없는 까닭이다 오직 그의 어리석다리만큼 고든 입이 염려였으나 그것이야 못 참으려 하였다 수양대군이 주는 핀잔을 후는 꿀떡 삼켰으나 자기의 힘이 도저히 황보인을 살릴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입을 다물어버렸다 밖에서 두런두런 하는 소리가 들린다 황보인이 둘째 문을 들어오는 모양이다 허우는 참다 못하여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러는 것을 보고 수양대군은 너털 웃음을 치며 허참찬 황보인의 감참이나 자라오 하고 허우가 드릴 만큼 큰소리로 외친다 인지는 이마젓만 실룩거리나 다른 사람들은 수양대군의 비유를 맞추어서 다 웃었다 그렇게 웃음으로 밖에서 노재상 황보인이 철퇴를 맞아 시방 피를 흘리려니 하는 생각에서 오는 형연할 수 없는 무시무시함 살인죄 관계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무시무시함을 약간 잊어버리려는 생각도 있었다 흔들리는 촛불 그늘에 방안 구석구석이 혹은 김종서의 키 작은 모양이 혹은 이왕의 부대한 몸이 혹은 황보인의 허연 수염이 보였다 쓰러졌다 하는 듯하여 황보인의 어이쿠 하는 소리를 이젠가 저젠가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수양대군이야 여러 사람들은 서로 바라보고 몸에 소름이 끼쳤다 허우가 안중문에서 내려다볼 때 바로 황보인이 한 명의 앉아있는 둘째 문을 들어설 때였다 감격성 많은 허우는 아무리 하여서라도 황보인을 구해내야 할 것 같이 생각하여 걸음을 빨리 하였다 자기가 간대야 죽을 황보인을 살릴 수 없는 줄을 비춰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 명의 옷소매가 들리고 그늘 속에서 철여이 든 놈들이 뛰어나서는 양이 보였다 낯바닥 일랑 성악에 두어라 하는 한 명의 우렁찬 음성이 들리자 뚱뚱한 홍윤성의 철여이가 황보인의 뒤통수를 향하여 내려오는 것을 후가 보았다 그때 황보인은 오 그렇더냐 다 알았다 하는 듯이 걸음을 멈추고 우뚝 서서 한 명의를 노려보며 어 여기가 어디라고 이 위엔 잡인들이냐 하고 호령하였다 그러나 그 호령이 끝나기 전에 홍윤성의 철퇴에 맞아 황보인은 마치 큰 나무의 뿌리가 뽑혀서 넘어지는 모양으로 땅위에 쓰러지었다 영의정 잡은 공로로 나도 나도 참회하겠다고 좌우에 섰던 무사들이 우르르 뛰어나선다 그 중에는 강곤 민발 곽연성 홍기동 홍순노 송석송 등도 있었다 황보인이 땅에 쓰러지자 좌우로서 어중이떠중이가 와 모여드는 것을 보고 허우는 억제할 수 없는 의분을 느껴 이놈들아 글쎄 이 도적놈들아 이 양반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느냐 이놈들아 그 양반께 손을 대지 말아라 하고 달려들었다 사람들은 웬일인고 하고 잠깐 물러섰다 명예는 허우를 노려보았다 사람들이 잠깐 물러선 동안에 허우는 땅에 쓰러진 황보인의 곁에 앉아 두 손으로 피 흐르는 황보인의 머리 밑에 너 머리를 좀 들고 나를 보시오 나를 보시오 후회다 허우요 글쎄 이게 무슨 변이란 말인고 뒤통수가 이렇게 으스러졌으니 살아날 수가 있나 날 좀 보시오 대감 좀 보시오 눈은 떴는데 정신을 못 차리시나 이게 웬일이람 하고 소매를 들어 앞을 가리우는 눈물을 씻는다 씻고는 이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보고는 또 씻고 하는 동안에 후는 우우 하고 소리를 내어 운다 글쎄 무슨 죄로 이렇게 참혹하게 돌아가시오 얼마 후에 이내 눈이 움직이는 듯 하더니 오 자넨가 자네는 아직 안 죽었나 하고 반가운 듯한 표정까지 보인다 네 웬일인지 나는 아직 살았소이다 정신이 좀 나시오 하고 후가 자기 얼굴을 더욱 이내게 가까이 댄다 좌상 어찌 되었누 이는 김종서의 말을 묻는 것이다 좌상은 벌써 죽었어요 이왕도 죽고요 조국관도 죽고 웬만한 사람은 다 죽겠지요 인지는 살았나 이는 정인지 말을 묻는 것이다 살아도 잘 살았나 보이다 머리가 이렇게 으스러졌으니 사실 수야 있나 무슨 부탁하실 말씀은 없으시오 웬낸들 언제 죽을지 아나 그래 무슨 고만 정신을 못 차리시나 보군 황보인은 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눈에 생기가 없어진다 허우는 두어 번 인의 머리를 흔들며 불러보았으나 대답이 없는 것을 보고 인의 머리를 자기 무릎 위에 놓으며 아플사 고만 운명을 하시는군 이 사람들아 더 때리지 아니하여도 벌써 운명하였네 일생에 아무 죄 없는 양반을 시체나 성악에 가만 두소 하고 오른손을 들어 인의 눈을 감긴다 명예는 황보인이 완전히 절명한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서는 수양대군이야 여러 사람이 마치 무슨 무서운 기별을 기다리는 듯이 명예를 바라보았다 명예는 그 사팔뜨기 눈으로 한 번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본다 내 얼굴을 잘 익혀 두어라 하는 듯하다 그리고 난 뒤에 수양대군을 향하여 나으리 인을 잡았어 하고 한 번 웃어 보인다 수양대군은 명예의 이 보고가 아니라도 황보인이 지금 죽는구나 하고 이미 알고 있지 아니함이 아니나 그래도 영의정 황보인까지 그렇게 쉽사리 자기 뜻대로 잡아질 것 같이 아니하여 마치 어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집어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걱정이 없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명예의 보고를 들으며 인제는 황보인을 잡은 것이 사실인 것이 분명하였다 어? 이니놈을 마저 잡았어? 하고 수양대군은 천공의 기쁨 승리의 기쁨으로 다만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입근육이 실록실록 움직일 뿐이었다 수양대군 뿐 아니라 정인지 신숙주 이 개전 채양이야 이 일에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며칠 동안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던 무리들 또 가슴을 지질러 놓았던 무거운 바둑돌이 금시에 젖혀진 모양으로 부지불가게 휘우 한숨을 쉬고 또 부지불가게 인제는 되었다 하는 숨길 수 없는 웃음이 입가로 떠올랐다 그중에도 정인지 신숙주가 헵을 자승하는 태도가 더욱 눈에 띄었다 우스운 일이 쏘이다 하고 명예가 허어참찬 이니네 머리를 무릎 위에 놓고 이놈들아 죄 없는 양반을 왜 죽이느냐고 소인을 보고 호령을 하고 울고 불고 야단이에다 어찌 하오리까 그냥 두오리까 좀 아픈 맛을 보이리오까 하고 웃는다 아까 당장에는 허우가 때려 죽이고 싶도록 미웠으나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자기가 가장 공이 커서 장차 허우보다 높아질 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허우가 가엾고 우습기만 하였다 응 사람이 어찌 그 모양이야 아무리 일러도 그 모양이람 하고 정인지가 귀찮은 듯이 고개를 흔든다 워낙 개벽하니까 하고 수양대군이 웃는다 아니에요다 개벽이 아니라 졸에서 그러야다 하고 신숙주가 책망하는 듯이 말한다 그래도 사람은 진국이요 하고 수양대군이 아낀다 저편 구석에서 눈을 깜짝깜짝하고 말할 기회를 기다리느라고 몸을 옴짝옴짝하던 이 개전이가 상큼 나앉으며 아니에요다 일이 그렇지를 아니하에다 아무리 허우라 하더라도 역적인을 두어 한다 하면 역시 역적이니까 가만두는 것이 옳지 아니하에다 마땅히 내어 배워야 합니다 하고 소리를 높이고 낯의 빗대를 도두며 외친다 이 개전은 고려충신 목은 이색의 손자다 이 개전의 말에 사람들의 얼굴에는 무서운 기운이 돌고 눈들은 수양대군을 향한다 수양대군의 낯빛도 긴장이 되며 이 개전을 이윽히 바라보더니 아니 그럴 수 없어 하고 허우주기자는 이 개전의 반론을 물리친다 그러나 마음에 이 개전의 자기에게 대한 충성은 만족하게 여기었다 이러하면 개전의 목적도 달한 것이다 허우를 살려두면 선비들의 뜻을 살 것이다 하고 생각한 것이다 수양대군이 허우를 살리려는 뜻을 보고 인지는 얼른 딴 문제를 끌어내었다 나으리 이미 밤이 늦었으나 국가대사원 즉 지금곳 황보인의 수급을 가지시고 나으리께서 상감께 정난 수마를 주달하는 것이 오를 듯 하에다 황보인의 머리를 가지고 상감께 정난 수마를 주달하여야 한다는 인지의 말이 수양대군에게 무척 기뻤다 적장의 머리를 베어들고 탑전 공을 아래는 장쾌한 맛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어찌 생각하면 수줍기도 하였다 그래야 할까 수양대군은 탄식하는 듯이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기를 두 말씀이오이까 이번 정난은 막비 나으리의 공인족 적개의 수급을 가지고 주공하심이 마땅하올 뿐더러 또 그리하심이 성려를 덜으심인가 하오 하는 인지의 말은 정이 수양대군의 비유에 맞았다 이미 다 죽은 인의 머리를 베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베는 절차를 어찌할까 하는 것이 꽤 문제가 되었다 워낙 조착기와 말썽 많기로 세종대왕 시절부터 유명한 이계전은 적개를 참아는 모든 형식과 우위를 베풀기를 주장하였으나 만사에 그리 흥미를 가지지 않는 이사철은 그것은 그래 무엇하나 이왕 다 죽은 것이니 아무렇게나 목을 자르면 그만이지 그려 하고 시끄러운 듯이 고개를 돌렸다 이 계전은 자기가 황보인 감참하는 명예를 가지고 싶었던 것이다 명예보다도 공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원체 수양대군이 무슨 정당한 직임을 가지고 이를테면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비공식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자연 서툴렀다 조를 찾자하니 찾을 조가 없고 아니 찾자하니 너무 싱거워서 얼마동안 예문토론을 하다가 마침내 정인지의 발의로 자기가 임시로 판의금격이 되고 신숙주가 동의금격이 되어 황보인 이왕 조국관이야 오늘 밤에 죽은 사람 십여 명의 목을 베기로 하였다 이렇게 결정이 됨에 이 계전은 실망하였으나 한확 이사철 체양의 무리는 안심하는 한숨을 쉬었다 대개 사람의 목 자르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으려마는 더욱이나 오늘 아침까지 자기네 상관으로 동료로 또 사정으로 보면 세의의 어른으로 친구로 웃고 대하던 황보인 이와 여러 사람들의 죄 없는 목을 자르는 그것도 철여위에 맞아 으스러진 시체의 목을 자르는 직책을 맞는 것은 그들에게도 그리 재미있는 일은 아닌 까닭이었다 인지와 숙주는 명예를 따라 황보인의 시체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 이때까지 황보인의 머리를 무릎 위에 놓고 울고 앉았던 허우는 인지와 숙주가 오는 것을 보고 소매로 눈물을 씻고 두 사람을 바라보며 글쎄 이 사람 이 늙은이가 무슨 죄가 있나 하고 아까 방에서 하던 말과 같은 말을 중얼거린다 인지는 귀찮은 낯을 찡그리며 일어나게 이게 무슨 꼴이람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아서 시체는 우리가 처치할 테니 자넬랑 일어나 들어가게 대군께서 기다리시네 하고 허우의 소매를 끌어 일으킨다 허우를 이 자리에 두어 황보인의 목 빼는 과정을 보게 하면 또 무슨 말썽이 생기는지 모르는 까닭이다 시체를 처치하다니 어떻게 처치한단 말인가 설마 효수는 아니할 테지 하고 후는 인지의 손을 뿌리치려고도 아니하고 애원하는 눈으로 묻는다 어서 일어나게 하고 인지는 후가 반항 아니하는 것을 기화로 여기어 한 번 더 후의 소매를 끌며 지금 나으리가 자네를 찾으시니까 아마 그런 일을 의논하시려는 모양이니 얼른 가보게 하는 말을 믿고 후는 그래도 의심스러운 듯이 인지와 숙주와 명예와 기타 둘러선 무사의 무리를 한 번 둘러보고는 이놈들 그 양반이 무슨 죄가 있어 하고 한 번 눈을 흘기고 안으로 들어간다 가서 수양대 군에게 황보인 이하 오늘 밤에 죽은 사람들의 시체나 온전히 자손에게 내어주어 장사하게 하도록 청하려 한 것이다 후가 안종문을 들어가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기를 기다려서 인지는 좌우를 시켜 쟁반에 백지 한 장을 깔아오라고 명하였다 이윽고 영양의 군종이 쟁반을 들고 나와서 이 광경을 보고 어마니 하고 쟁반을 동댕이를 친다 띵그렁 띵그렁 소리를 내며 쟁반이 땅바닥에 떨어져 구른다 그것이 무시무시했다 양정은 굴러가는 쟁반을 발로 막아 붙들어 땅에 떨어진 백지를 집어 깔아서 두 손으로 들어다가 인지 앞에 놓았다 인지는 아무쪼록 인의 시체를 안이 보려 하면서 누구를 향하는지 분명치 아니하게 인의 목을 베어라 하고 명을 내렸다 인지의 어성은 약간 떨리는 듯 하였다 사람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마당은 잠잠하였다 윤성 정조차 서로 바라만 보고 머뭇머뭇 하였다 어찌하여 베지 아니하느냐 하고 인지는 위험있게 소리를 질렀다 소인이 베어리다 하고 칼을 빼어들고 나서는 것은 홍윤성이었다 윤성은 소매를 걷고 나와 발길로 황보인의 가슴패기를 한 번 탁 차서 반드시 누인 뒤에 양정도로 두 귀를 잡아 인의 머리를 땅에서 좀 들리게 하고 칼날을 머리 위에 높이 들고 이윽히 인의 목을 내려다 본 뒤에 에잇 하는 소리도 기운차게 허리가 잠깐 굽으며 번개같이 칼이 내려온다 어느 덫에 찍혔는지 소리도 났는지 말았는지 모르건만은 인의 머리는 몸에서 떨어져서 양정의 손에 두 귀를 붙들려 공중에 달려있다 양정은 이제는 제가 나설 차례라 하는 듯이 두 팔을 번쩍 들어 인의 머리를 한 번 내어 두르고는 쟁반 위에 올려놓아 인지의 앞으로 밀어놓았다 인지의 붉은빛 나는 얼굴은 해슥하게 되고 그 조그마한 눈을 아무리 인의 머리에서 피하려 하여도 인의 허연 수염이 눈에 달려와서 인지를 따르는 듯 하였다 이왕 이하의 머리는 명에 덜어 맡아 조차하라고 분보하고 인지는 윤성으로 하여금 인의 머리 담은 쟁반을 들게 하고 무서운 곳에서 도망하는 사람 모양으로 숙주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다 윤성은 인의 머리 담은 쟁반을 들어 수양대군 앞에 바싹 갔다가 놓았다 허우는 감기였던 인의 눈이 저절로 떠지어 수양대군을 바라보는 듯 하였다 수양대군은 무서운 생각이 안이 나도록 담력을 모으려 하였으나 인의 눈이 춤추는 촛불 밑에 번쩍번쩍 할 때에는 전신에 찬 기운을 깨닫고 머리가 띵한 것 같았다 이래서 될 수 있나 하고 수양대군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편달하여 눈앞에 밀려 들어오는 무서움을 쓸어버리는 듯이 손을 내어두르며 이것을 여기에 놓아두면 어찌하느냐 아직 어디 안 보이는데 갖다 두려무나 하고 안 보려 하면서도 인의 머리를 한 번 더 보았다 보고는 눈을 다른 데로 돌리려 하나 눈이 인의 머리에 붙어서 떨어지지를 아니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가만히 인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앉았노라면 그 허연 수염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머리가 컸다 작았다 하는 것도 같고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였다 음 보기 흉한 것이로군 하고 수양대군은 속으로 중얼거리고 등골에 찬 땀이 흐름을 깨달았다 허우는 마치 기색한 사람 모양으로 입을 반쯤 벌리고 눈으로 수양대군을 바라본 대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인지도 전신에 땀이 흐름을 깨달았다 손끝과 발이 싸늘하게 얼어 들어옴을 깨달았다 말만은 이기전도 아무 말 없이 작은 몸을 좌우로 흔들고 겁난 듯한 눈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돌아보고 있었다 이사철은 천장을 바라보고 신숙주는 붓을 들고 종이에 무엇을 그적거리고 채양은 자리를 못 잡고 대청으로 들락날락 하였다 오직 가만히 있는 것은 피투성이 된 황보인의 머리뿐이었다 어찌된 모양이냐 하고 왕은 바깥 형편을 엿보고 들어오는 궁녀더러 애타는 듯이 울으신다 아직 사람을 죽이는 모양이냐 대관절 몇 사람이나 죽였어 이제는 아이고구 하는 소리가 좀 덜한 모양이오 벌써 닭이 울었으니 아마 그만 죽이려는가 보오 또 그만하면 죽일만한 사람은 다 죽였을 것이니 더 죽일 사람도 없을 것이여 하는 것은 역시 밖에서 할 수 있는 대로는 사정을 염탐하고 들어오는 영양의 정종의 말이다 그래 황보인도 분명히 죽었소 하고 왕은 근심스럽게 종에게 묻는다 아마 분명한가 보오 죽을 뿐 아니라 하고 늙은 궁녀가 황보 정승의 목까지 잘랐다 하오 하고 몸소리 치는 듯이 몸을 한 번 떤다 목을 잘러? 죽였으면 고만이지 목은 무엇하러 잘러? 하고 왕은 혼잣말 모양을 하시고 낯을 찡그리신다 이때 입직승지 채향이 아래오 하고 채향이 왕의 앞에 들어와 부복한다 왕도 놀라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놀랐다 입직승지가 들어온다고 놀랄 것도 없지만은 오늘 저녁에는 사람이란 사람은 다 나의 목숨을 엿보는 원수하만 같았던 까닭이다 그래도 왕은 곧 우위를 수습하여 무슨 일이냐? 하고 분명한 음성으로 물으시었다 야심 하옵권을 아래오기 황송하오나 수양대군 이와 우참찬 정인지가 적게 인 양등에 국문안 전후 수마를 탑전에 주달하올 줄로 계하에 대령하였소 하고 채승지가 아래였다 왕은 주저하는 듯이 눈을 들어 잠깐 영양위를 바라보았으나 곧 결심한 듯이 들라하여라 하고 수양대군과 정인지의 아련을 허하시었다 늙은 궁녀들의 주선으로 왕의 자리를 방의 정면으로 옮기고 몇 사람 안 되는 근시하던 궁녀들이 왕을 옹위하는 듯 좌우로 늘어섰다 힘껏은 왕의 우위를 갖추자는 늙은 궁녀의 정성이다 그러고 영양의 부처는 협실로 물러나갔다 이렇게 자리가 정돈되기를 기다려 수양대군이 정인지와 채양을 뒤에 달고 들어와 왕의 구야에 부복하여 예안 후에 두 팔로 방바닥을 짚고 고개를 숙이고 끌어안고 그 뒤에는 정인지 채양이 역시 팔을 짚고 끌어앉았다 적게 종서를 제하여 온 것은 벌써 상주하였사옵거니와 신이 아까 어명을 받자와 남은 적게도 일일이 불러 궁문하온바 제게 실토하였소 하고 수양대군은 잠깐 고개를 들어 왕을 우러러본다 실토하였소 인, 종서 등이 안평대군을 받들어 유충하옵신 상감을 패하려고 흉계를 꾸몄고 오늘 상감 깨웠소 영양의 궁 거동 개호실 때 타서 거사하기로 하였더란 말을 개개 실토하였소 이러한 수양대군의 말을 이어 우참찬 정인지 아래요 하고 정인지가 수랭으로 한걸음 왕의 앞으로 가까이 나와와 거의 이마가 땅에 닿을 듯이 엎디어 아랜다 진실로 수양대군의 충성과 공로는 옛날 주공에 비길 것인 줄로 아래요 만일 수양대군이 아니었던들 저 흉악한 적도를 니있어 제하였사오리까 인, 종서의 무리가 선조의 황성하옵신 고명을 받았으니 국궁 진체하여 충성으로 성상을 보자하오미 지당하오려거든 한가 세도를 믿어 감히 불교한 뜻을 품어사오니 신인 공로할 일인 줄 아래요 그러하오나 수양대군의 충성으로 대난을 미연에 방지하여 싸운 즉 막비 성덕인가 하옥건이와 농공행상을 밝히 하시와 수양대군의 충성과 공로를 표창하시미 지당한 줄로 아래요 이렇게 정인지가 수양대군의 공을 칭송하고 나서 앉은 대로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며 최양더러 귓속말로 그것 들여오게 한다 최양은 제가요 하고 원치 않는 뜻을 보인다 달리 누가 있나 하고 인지가 재촉한다 최양은 이런 일까지 왜 날더러 하라는고 하고 마음의 심이 불평하였으나 인지의 말을 어길 수도 없어서 일어나다 갔다 최양이 노쟁반에 당긴 황보인의 머리를 두 손으로 받들어다가 인지의 앞에 놓으려 하였으나 인지가 손가락으로 수양대군을 가리킴으로 무릎걸음으로 수양대군의 머리 앞에 놓았다 수양대군의 앞이면 곧 왕의 앞이었다 놓고 나서 백지를 거뒀다 하얀 백지 붉은 피 해슥한 얼굴 아무리 하여도 감기지 아니하는 눈 망건도 벗기고 풀어헤친 백발 왕은 벌떡 일어나시며 이게 뭐야 하고 놀라는 소리를 치시었다 누군들 이런 광경을 가끔 보랴만은 열세 살 대신 어린 왕은 일찍 이런 것을 생각하신 일도 없었던 것이다 상감 놀라실 것 없소 역적 괴수 황보인의 머리요 하고 수양대군도 따라 일어나 읍하였다 왕은 겨우 정신을 수습하여 다시 자리에 앉으시며 쟁반에 놓인 황보인의 머리를 이윽히 보시었다 이때 정인지가 상감께 아래오 하고 그 여무진 목소리로 아랜다 이제 역적 괴수는 다 멸하여 싸운 즉 국가의 큰 근심을 덜어 싸우나 군국 대사가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만 싸운 즉 가장 충성 있고 어진 사람을 택하시와 정사를 맡기심이 지당합심 줄 아래오 그러하운데 수양대군 윤은 종실의 머릴 뿐더러 이번 인 종서의 무리를 토멸하는데 원은 이온즉 복걸 성명 깨옵서는 수양대군 유로 영의정 부사팔리병조 겸 내의 병마도 통사를 하시와 군국 중사를 맡기심이 오를 줄로 아래오 이것은 유독 노신의 뜻만 아니옵고 백관의 뜻이 다 그러한 줄 아래오 이것은 물론 오래전부터 수양대군과 정인지와 서로 논하고 짜놓았던 계획이다 이래 보아서 만일 왕이 응하시지 아니하거든 위협을 하여 보고 위협으로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거든 왕이야 어찌 생각하시든지 어린 아이로 젖혀놓고 수양대군과 정인지 뜻대로 국사를 맡아가자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할 필요는 없었다 왕은 어리시지만은 그 총명으로 대세가 어찌할 수 없음을 통찰하시었다 그래서 제왕의 특이한 지혜와 권위로 웃는 낯을 지으며 숙부 공로를 내가 아오 앞으로도 군국 대사의 어린 날을 잘 도우오 하시었다 이리하여 즉석에서 수양대군은 영의정 이조판서 병조판서 겸 내의 병마 도통사라는 전무후무한 겸직으로 일국의 중요한 권세를 혼자 맡게 되었으니 이것은 또한 정인지의 공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수양대군은 즉석에서 왕께 청하여 정인지로 좌의정 한화구로 우의정을 삼고 허우로 좌찬성을 삼고 최양으로 도승지를 삼았다 이리하여 밤새도록에 국가의 정권을 전혀 수양대군과 정인지 일파의 손에 거두어버리고 밝은 날 아침에 일변 소위 적도 여당을 잡아들이며 일변 육조 삼사와 수령 방백 중에 황보인 김종서 계통이라고 인정하는 자를 갈고 정인지 계통인 자와 수양대군의 문객들을 등용하였다 이날의 좌의정 정인지가 백관을 거느리고 수양대군을 포양하자는 뜻으로 상소를 하였다 수양대군을 포양하자는 요지는 그 공이 주공과 같다고 함이었다 주공이 어린 조카 성왕을 잘 도와서 성인이란 존칭을 듣거니와 수양대군도 어린 조카 되는 왕을 충성으로 도움이 주공과 같다는 것이다 수양대군의 공과 덕이 주공과 같고 아니 같은 것은 어찌 되었든지 우선 왕의 이름으로 수양대군이 한 일을 옳게 여긴다 합법하게 여긴다는 뜻을 중예에 선포하는 것은 가장 기나고 가장 급한 일이다 왜 그런고 하면 수양대군이 황보인 김종서 이하 선조에 고명받은 중신들을 일일 지내에 죽여버렸다 하면 그것은 큰 충신이 되거나 큰 역적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니 이 일에 대하여 최후의 판단을 하는 것은 결국 민중의 양심 이련이와 당장의 가부를 결정할 이는 오직 왕이 있을 뿐인 까닭이다 왕이 수양대군의 일을 옳다 하고 말하면 수양대군은 옳고 그의 손에 죽은 자들은 역적의 누명을 쓰고 그 집과 자녀들까지도 정모를 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정인지가 무엇보다도 시급히 수양대군의 공을 포양하기 위하여 백관을 거느리고 상소하는 뜻을 알 것이다 왕이 이것을 거절할 리가 없다 인지는 왕께 청하여 집현전으로 하여금 교서를 기초하게 하였다 이것은 곧 집현전이 수양대군의 공을 승인하는 결과가 되는 까닭이었다 집현전에 사람을 보내었더니 마치 입직한 유성원이 있다가 이 교서 짓는 일을 맡게 되었다 유성원은 이 교서를 짓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통곡하였다고 한다 그 교서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이 교서의 대의를 우리말로 쓰면 이러하다 숙부는 천성이 충여롭고 기운과 날렘이 세상에 으뜸이며 부귀 성색은 거들떠보지도 아니한다 충성으로서 임금을 성기니 편안하나 험하나 처음이나 나중이나 어찌 그 절조를 변할 줄이 있으랴 내 어린 사람으로서 집안이 불행하여 용이 지친의 자리에 있으면서 에람된 마음을 품고 황보인 김종서 이양 민신 조극관 윤처공 이명민 같은 무리가 그 기 한패가 되니 내가 의로써 서서 어찌할 수 있으랴 숙부가 용단과 의용을 분발하여 번개같이 대번에 쓸어버리고 말았거니와 숙부가 아니런들 내가 어찌 이처럼 할 수 있었을까 옛날 주공이 관채를 베고 왕가를 편안히 하였거니와 이번 숙부의 일이 그와 같다 경은 주공의 재주와 아름다움을 갖추었고 게다가 주공의 큰 공까지 겸하였으며 나는 성왕과 같이 어려운 판국을 당하였으니 나는 성왕이 숙부를 믿던 듯이 하려니와 숙부도 주공이 성왕을 돕던 듯이 나를 도우라 이 교서는 물론 수양대군에게 내린 것이다 수양대군의 지극히 갸륵하고 높은 공을 왕께서 가상히 여기심을 표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 교서에는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뜻이 있으니 그것은 첫째 안평대군 용을 역적의 개수로 몬 것이요 둘째 황보인 김종서 이하 문종의 고명을 받아 섭정하던 재신이 다 안평대군의 당이 되었다 함이요 셋째는 이번 수양대군이 질풍실례적으로 김종서 황보인 등을 암살한 것이 가장 충성되고 갸륵한 공이라 하는 것이요 나중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하니까 수양대군에게 군국 대사를 들어 맡긴다는 것이었다 이 교서를 쓰기는 유성원이가 하였으나 글의 내용과 요점은 정인지가 불러준 것이다 어떠하오리까 하고 인지는 이 교서 초를 수양대군에게 보였다 수양대군은 그것을 받아서 읽다가 잠깐 얼굴을 붉히며 과하지 아니하오 하였다 왕은 근정전에 추러하시와 문무백관에 하래를 받으시고 손수 이 교서를 수양대군에게 내리시고 도승지 최양은 탑전에 서서 이 교서를 낭독하였다 그리하는 동안에 수양대군은 부복하여 고개를 들지 아니하고 백관들은 과연 그 교서의 뜻이 지당하에다 하는 듯이 가만히 한 번씩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였다 이제부터 수양대군의 세도로구나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수양대군을 한 번 가까이 할까 하고 속으로 인하 친척의 반연을 찾아보았고 그보다도 어찌하여 고명받은 재신이 다 죽는 판에 정인지 하나는 죽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우참찬에서 껑충 뛰어 좌의정이 되었는고 하고 다시금 인지의 조그만 몸과 꽤 있을 듯한 얼굴을 치어다보며 부러워하는 침을 삼켰다 수양대군이 이렇게 정식으로 영의정이 됨에 골레에는 할애하는 큰 잔치가 벌어졌다 이날에 할애 받는 주인은 물론 시양대군이지만은 버금으로 할애를 받을 이는 우참찬으로 대번에 좌의정에 올랐던 정인지와 예조판소로서 대번에 우의정에 올라온 한확과 지편교리로서 대번에 좌천성에 정에 올랐던 신숙주 경덕궁 궁직으로 군기시 녹사가 된 한 명의 등일 것이다 그뿐인가 며칠만 지나면 정난공신으로 군이 되는 것이다 과연 이날에 가장 기쁜 빛을 보이는 이도 정인지 한확 신숙주 이계전 등이었다 어제까지 모르는 체하던 사람들도 오늘에는 다투어 그들에게 요공의 말과 요공의 술잔을 권하였다 그러면 그들은 그 요공의 말과 술을 당연히 받을 것으로 받았다 술이 얼근하게 치하며 모두 무릎을 치고 그 소리를 내어 웃고 떠들었다 태평성대가 일시에 엄한 듯 하였다 수양대군도 거의 체면을 차리지 못하리만큼 해불 자승하였다 만인의 우러러보는 시선이 일신의 모임을 깨달을 때 그는 전신이 가려운 듯한 기쁨을 깨달아서 웃고 웃고 또 웃었다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수양대군이 웃으면 웃고 그 무릎을 치면 같이 치고 애써 그의 비유를 맞추는 이는 물어볼 것도 없이 이계전이었다 신숙주는 과도하게 기쁜 빛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는 그 속에 든 글 구절이 창자를 긁음을 깨달았기 때문인 듯다 이때 한편 구석에 오톡하니 앉아있어 술도 아니 먹고 고기도 아니 먹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웃지도 아니하는 이가 있으니 그는 허후다 허후는 이번 통에 목숨을 부지하였을 뿐더러 좌참찬이란 벼슬자리도 떼이지는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실로 수양대군의 특별한 생각이다 자기의 차석이던 정인지가 좌이정이 되어 까맣게 위로 뛰어 올라간 때 좌참찬이라는 옛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다지 명예스러운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처지에서는 허후 같은 사랑으로 목숨과 벼슬을 아울러 떼이지 아니한 것만 다행일 것이다 그런데 이 기쁜 판에 한편 구석에 허후 한 사람이 뚱딴지로 있는 것을 알아볼 사람은 없었다 더구나 자부심이 강한 수양대군은 오늘 같은 날에 이 자리에 감히 기뻐하지 아니할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목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개전의 눈이 자주 허후에게 쏠렸다 이 개전은 이러한 좋은 기회를 자기가 수양대군에게 기나게 보이는데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이 아니다 나으리 하고 이 개전은 수양대군의 소매를 끌었다 저기를 보시오 저 허참찬을 보시오 하고 그는 견눈으로 허후 앉은 곳을 한번 흘겨보며 손가락으로 허후 있는 방향을 가리킨다 수양대군은 무슨 일인가 하고 옹롱한 치안으로 개전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거기는 허후가 잔뜩 양미간에 내천자를 쓰고 앉아서 좌중에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광경이 눈에 띌 것을 두려워하는 듯이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몸을 좌우로 흔들고 앉았는 양이 보인다 응 또 저러는군 하고 수양대군은 한번 허후를 노려보고는 그거 내버려 두어라 하는 듯이 여전히 술을 마시고 담소하더니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듯이 다시 허후를 바라보며 여보 허참찬 왜 술도 앉아시고 그렇게 찌푸리고만 앉았소 거원 뭐란 말이오 하고 술치는 기녀를 가리키며 예 저기 저 대감께 잔 가득 부어드리되 잡수시게 하지 못하면 네가 벌을 쓸테다 자 그만 받으시오 오늘같이 국가에 경사가 있는 날에 그 이맛살이 무엇이란 말이오 거원 하고 껄껄 웃는다 만자의 시선은 허우에게로 모인다 허우는 술잔을 들고 곁으로 오는 기녀를 무서운 것이나 막는 듯이 손을 들어 막으며 아니요 그런게 아니라 조부 길이 있어서 재개를 하는 것이오 하고 머리를 흔든다 그러면 몰라도 하고 수양대군은 더 추구하려고도 아니한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치아리만큼 술도 취하고 부르리만큼 배도 불러 화재는 황보인 김종서 등의 머리를 효시하고 그 자손들을 죽이고 가산을 정모랄 것인가 말 것인가 로 돌아갔다 아 효수를 하다 뿐이오 신인이 공로할 대역부도연을 단불 용대하고 의율 처단할 것이지 다시 여러 말이 있을 리가 있소 안 그렇소이까 하고 께저는 좌중을 한번 둘러보고는 나중에는 수양대군과 정인지를 번갈아본다 수양대군과 정인지는 원하는 다만 들을 뿐이오 말이 없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한다는 듯이 웃음을 머금은 눈으로 좌중을 둘러볼 뿐이다 이 눈치를 보고는 저마다 제 의견을 세어볼 양으로 제 의견을 세어본다는 것보다도 수양대군과 정인지에 원하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맞히려고 그래서 자기가 가장 긴이 보이려고 한마디씩 의견을 말하였다 그런데 그 의견들은 마치 어떻게 하면 황보인 김종서들의 죄를 가장 크고 흉악하게 만들까 하는 것을 경쟁하는 듯 하였다 그게야 원형이정이 아니오 그놈들을 그놈들을 할 뿐이오 누구도 감히 황보인 김종서 등의 죄를 그만두고 말자는 이는 없었다 그럴 것은 없어 이미 저희들이 죄에 죽었고 또 일의 미연에 방지하였으니까 그렇게 자손까지 죽일 것이야 있나 하는 것은 수양대군이다 어 안될 말씀이오 하고 이 개저는 가슴을 떡 벌리고 어성을 가다듬어 나으리께서는 비록 성인의 마음으로 어엿비 여기심이거니와 어디 국법을 문란할 수야 있소이까 인 종서 등 이번 영모에 참여하였던 놈들은 효수 노력하여 만세 난신 적자에게 경계를 삼는 것이 지당한 줄 아래오 하고 요도 전목한다 개전이 수양대군을 가리키어 성인이라 한대는 정인지도 속으로 웃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누가 감히 반대할 수는 없었다 그가 사람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이 가장 잘 수양대군의 마음을 알아맞힌 것인 까닭이다 수양대군도 개전의 말에 마음이 흡족하였다 오 내 소원대로 병조판서 한자리 추마 하고 수양대군은 속으로 웃으면서 개전을 본다 잘고 잔망하고 경망하건만은 비위를 잘 받추거든 보기를 시킨단 말야 하는 생각으로 수양대군은 개전의 조그마한 몸을 본다 개전은 의기양양하여 오늘 수우는 내다 하는 듯이 일자를 한 번 둘러본다 그러다가 눈이 한편 모퉁이에 이르렀을 때 개전의 얼굴에는 발끈하는 불쾌한 빛이 보인다 그것을 그의 조카 이계와 이계의 매부 허조를 본 까닭이다 허조는 허우의 아들이여 집현전 학사여 수찬이다 아니꼬은 놈들이 하고 개전은 자기를 천착스럽게 부정한 수단으로 참한다고 공격하는 조카와 조카 사이를 흘겨본다 너희놈들이 미워서라도 훌한 놈은 없애고야 말걸 하고 통쾌한 듯이 한 번 웃는다 그러면 하고 마침내 인지가 시양대군을 향하여 백관의 뜻이 다 저러하니 무관해 하에다 하여 하여 황보인과 김종서 이하 이번 사건에 관계된 자는 효소하고 자손을 멸하는 죄를 아니 쓸 수 없다는 뜻 말하였다 시양대군이 저는 몰라도 영모를 할리는 만만 것이요 황보인의 의인이 어떠한 것은 천하가 다 알겠지만은 올해의 권고를 받은 좌의정 정정승이 소인보다 잘 알 것이요 하니까 하고 정인지를 정정승이라고 부를 때에는 정정승의 얼굴은 주홍같이 빨갛게 되었다 그러나 정정승의 이마에 찬 땀방울이 맺히기 전에 수상인 수양대군의 눈에는 살기가 서며 눈초리가 쭉 위로 올라 뻗고 관자놀이가 들먹들먹한다 폭풍이 일어나는 듯 하였다 만자는 다 자기가 부순 벼락을 당하는 듯 하여 귀 밑으로 찬바람이 휙휙 지나감을 깨달았다 그래 네가 하고 수양대군의 홍종같은 소리가 터지며 불을 뽑는 듯한 눈살이 바로 허울을 쏜다 존장이 넘는 허울을 보고 너라고 나오는 것이 벌써 여간한 진노가 아니다 그래 네가 오늘 고기를 아니 먹는 것이 이 때문이로구나 응 그러하오 조종올로가 한날에 다 죽었거든 허우 홀로 살아난 것만 끔찍하지 차마 고기야 먹을 수가 있어 하고 두 눈에서 눈물이 좔좔 흐른다 이놈을 이놈을 내어 배워라 하는 말이 못가지다 오는 것을 수양대군은 꿀떡 참고 어 괴이한 손 같으니 물럭하오 보기 싫으이 하였다 어제부터 허우해하는 행동이 일일이 자기를 거역하는 이련만은 수양대군은 그의 재덕을 아끼어 기어코 자기 사람을 만들고야 말려한 것이다 사람들은 허우의 목이 몸에 붙어서 집에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일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권레에서는 연락이 벌어진 때 밖에서는 이번에 순환한 재신의 자손이 참혹하게 학살을 당하였다 여자는 목숨은 살려 관비로 삼고 남자로 생긴 이는 젖먹이 어린 것까지도 목을 잘라 죽였다 이날에 죽은 사람을 어찌 이루 헤아리려마는 그중에 중요한 면만 꼽자면 황보인의 아들 석 흠 형제와 손자 갓난이 경근들 김종서의 손자 석대 대대 조동 만동 이왕의 아들 승윤 승효의 손자 괴조 소조 장군 민신의 아들 보창 보혜 보석과 손자 도리 윤처궁의 아들 경의 탁 시과 손자 개똥 효동 이보양이다 이렇게 죽은 사람 중에는 삼십 사십 된 어른도 있거니와 두 살 세 살 되는 젖먹이도 있고 난지 백날이 못 찬 핏덩어리도 있었다 어른들은 잔뜩 뒷짐 결박을 지우고 상투를 풀어 입이 하늘을 향하도록 잔뜩 고개를 뒤로 젖혀 비끄러메어 수레에 싣고 역적 암후의 아들 또는 손자 암후계라고 대서 특사한 패를 달고 장안 대도상으로 끌고 돌아다닌 뒤에 남대문 밖 세남터에서 목을 베어 죽이고 어린 아이들은 어떤 이는 어른 탄 수레에 실어 어미를 안이 떨어진다 울고 어떤 이는 바로 그 집에서 그 부모의 앞에서 혹은 모가지를 비틀어서도 죽이고 혹은 발목을 들어 대또 위에 던져서도 죽이고 금부 나졸의 마음대로 장난삼아 죽여버렸다 민씨는 민씨는 현능 비석소에 가있는 것을 새벽에 양정을 보내어 세수하는 것을 뒤로 살살 돌아 목을 베어 죽이고 윤 처공은 집에 누워 앓는 것을 달려들어 병석에서 죽여버렸다 이야기가 좀 뒤로 돌아간다 김종선은 수양대군이 돌아간 뒤에 식경이나 있다가 도로 살아나서 사랑하는 야와의 손에 물을 받아먹었다 종선은 정신이 들매 곧 일이 어떻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보았다 내가 지금 권레에 들어가야 할 터이니 보교를 하나 불러라 하여 가족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못하십니다 하고 만류하는 이가 없었다 이보다 먼저 원구가 종소의 집에 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곧 성문에 닫아라 정부에 아래여라 정승이 이 아래의 자격에 맞아 기지 사경이니 상관께 주달하여 약을 내리시게 하라 하고 소리를 치나 문을 지키는 군사들은 벌써 한 명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못 들은 채 하고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원구는 돈의 소도 숭리의 산문을 다 도라도 대답이 없으므로 황망히 종소의 집에 돌아오니 이때 마침 종소가 소생하여 머리에 상처를 싸매고 부인 내 타는 가마를 타고 성내로 들어가려고 집을 떠나는 길이었다 대감 어디를 가시오 하고 원구는 놀라서 가마채를 붙들었다 오 자네인가 하고 종소는 가마분으로 손을 내밀어 원구의 손을 잡으며 지금 수양이 장난을 하는 모양이니 아무리 하여서라도 내가 이 꼴을 해야겠네 국가의 대변이 날 모양이니 모두 내 불찰일세 자네에게 뒷일을 맡기네 시각이 바쁘니 지체할 수는 없네 어서 가자 하고 교국군을 몰아 나간다 그러나 원구의 말과 같이 또 원구가 당한 바와 같이 처음에 도느이문에 다음에 소독문에 나중에 숭예문에 가서 문을 열어달라 하여도 대답이 없어서 할일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길로 종소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었다 야와와 승규의 처 허씨는 밤을 새워 애통과 정성으로 종소를 간호하였다 야와의 정성도 끔찍하거니와 승규의 처 허씨는 죽은 남편도 잊어버린 듯이 오직 시아버지를 위하여 애를 썼다 그는 잠깐 잠깐 승규의 시체를 누인 방에 다녀와서는 시아버지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종소는 혹시 눈을 떠서 야와와 며느리를 바라보고 혹시 헛소리도 하거니와 대부분은 혼소 상태에 있었다 두골이 그렇게 갈라지고도 아직 생명이 붙어있는 것이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승규 있느냐 하고 종소는 혼몽중에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부른다 승규는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다 내가 죽거든 야와를 제 나라로 돌려 보내주어라 이런 말도 하였다 이 애들 불러라 하여 손자 넷을 불러 세우고 제일 어린 만동이는 네 살 제일 위대는 석대가 열여덟 살 내가 죽은 뒤에 아마 나를 역적으로 몰고 너희들을 다 잡아 죽일는지도 모르니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대장부답게 웃고 죽을지언정 안여자와 같이 죽기를 두려워하는 빛을 보이지 말아라 하고 훈계도 하였다 아직 채 밝기도 전에 이 흥상이 군사 수십인을 거느리고 종소의 집을 습격하였다 이 흥상은 김종서 집 사랑에 다니다가 수양대군 궁으로 올마간 무례한이니 홍달손 부하의 군관이다 수양대군이 황보인까지 다 때려 죽인 뒤에 생겨난 것이 김종서가 다시 살아나지나 아니하였나 하는 것이었다 김종서를 가리우는 승규를 죽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김종서는 이문의 철태에 머리를 맞고 땅바닥에 쓰러진 것은 확실하나 꼭 죽었는지 아니 죽었는지는 분명치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보낸 것이 이 흥상이었다 가보고 아직도 살았거든 끌어오고 죽었거든 모가지만 잘나오라 하는 명을 받아가지고 이 흥상은 자기 은인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길을 떠난 것이다 대문이 부서지어라 하고 두드리며 문 열어라 소리를 고래고래 치르는 것을 보고 허씨는 알아차렸다 그러나 황망한 빛도 없이 손수 종서의 몸을 안아 종서의 침실에서 승규의 방으로 옮겨 승규의 시체와 가지런히 누이고 혼니불로 얼굴까지 가리워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하고 소평풍을 둘러놓았다 흥상은 군졸들로 사방을 지키게 하고 자기는 칼 빼어든 장사 삼사인과 함께 종서의 방으로 달려들었다 이놈 종서야 나오너라 하고 흥상은 때를 만난 듯이 날뛰었다 흥상은 종서가 평상시에 거쳐하는 방에 없음을 보고 방방에 문을 열어져치고 이놈 종서야 하고 날뛰다가 마침내 순규의 방 앞에 닫아라 문꼬리를 잡아채며 문 열어라 하고 소리를 치었다 집에 있던 개와 닭들이 모두 부접할 곳을 몰라 이리뛰고 저리뛰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종서의 손자 손녀되는 아이들은 마치 무슨 구경터에나 있는 듯이 가만히 그들이 날뛰는 양만 바라보았다 너희들은 어떤 놈들 요한대 대신 내정에 돌입하여 이 야로란 말이냐 이놈들 목숨이 아깝거든 냉큼 물러나거라 하고 승규의 처 허씨가 방 안에서 호령을 한다 이 의외의 호령에 흥상 이하로 여러 군졸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말문이 막히고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흥상이 기운을 내어 허 이년 보아라 호령하는구나 하고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가 달려드는 허씨와 야하의 머리채를 끌어 문 밖에 끌어내고 나중에 종서를 끌어내어 마당에 굴리고 이놈 일어나서 가자 하고 발길로 수없이 냅다 질렀다 종서는 눈을 번쩍 떠서 흥상을 보더니 내가 걸어갈 수 있느냐 초원을 드려라 하고 곁에 머리를 풀어헤친 야하와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흥 초원 에라 귀찮다 하고 이 흥상은 칼을 들어 종서의 목을 잘랐다 종서의 목을 베어가지고 흥상의 무리가 종서집 안팍을 뒤져 갑 가는 물건을 노력하고 돌아간 뒤에 승규에 처 허씨는 마당에서 일어나 야하와 함께 종서의 목 없는 시체를 들어 안방으로 모시고 전부터 준비하였던 수의를 내어 서투른 솜씨로 그러나 가장 정성스럽게 가장 슬프게 염습을 하였다 야하도 허씨를 도와 가장 침착한 태도로 이 모든 일을 하였다 허씨는 오늘 안으로 가문이 멸망할 줄을 잘 알았다 허씨는 허우에 당질려다 시아버지가 손자들을 불러놓고 한 유은이 없더라도 이 일이 어떠한 일인지는 알만한 허씨였다 이렇게 이날에 사랑하는 아들들까지도 모두 죽여버리고 딸들은 관비에 처녁을 하게 될 것을 잘 알면서도 가장 태연하였다 허씨 부인은 아들 딸의 머리를 풀리고 무색옷을 벗기고 만일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을 분보하고 또 아직도 도망하지 아니하고 집에 남아있는 비복들을 불러 종 문서와 아울러 약간 재물을 분급하여 성량을 시키고 만일 뜻이 있거든 후일에 선대감 이하 가족들의 해골이 가는 곳이나 알아서 흙이나 깊이 묻어달라 하였다 비복들은 비복들은 다 눈물을 흘리고 땅바닥에 이마를 조아리며 어떤 늙은이는 상전댁이 대대로 적공적덕을 하였거든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고 통곡하다가 대떡에 머리를 부딪혀 기진하였다 그리고 허씨 부인은 늙은종 충남 내해를 불러 약간의 금은 폐물을 주며 그것을 팔아 노자를 삼아가지고 야화를 야인의 나라에 데려다 주라는 뜻을 말하였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선대감 유언이시니 부디 그대로 하라 이렇게 허씨 부인은 충직한 충남의 부처에게 야화를 부탁하였다 비복들 중에는 젖먹이 도련님들은 감추어 기르기를 원한다는 이도 있고 혹은 자기네 자식과 바꾸어 죽게 하기를 원하는 이조차 있었다 이러한 모든 분부를 하는 동안에 야화는 별로 슬퍼하는 빛도 없고 가장 태연하게 가장 무심한 사람 모양으로 우뚝허니 종서의 시체곁에 앉아 있었다 언제까지라도 그 곁을 떠날 뜻이 없는 사람같이 그러나 오래지 아니하여 근부도사가 십여명 부하를 거느리고 종서집에 달려들었다 나절들은 도망할 근심있는 짐싱들이나 붙들려는 듯이 불량한 눈망울을 굴리고 발소리를 유난히 쾅쾅 울리면서 이놈들아 꼼짝 말고 있던 자리에서 죽은 듯이 있으렸다 연이나 놈이나 꼼짝만 하거든 모가지나 허리나 두동강 날 줄 알아라 하고 소리소리 해치며 방망이로 이문점은 두들겨 부순다 아무도 도망하려는 사람은 없었다 식구들은 모두 머리를 풀고 시체 있는 방에 모여 있어서 지극히 고요하게 모든 생기는 일을 기다렸다 금부 나졸들은 시체 있는 방으로 달려들어 석대 대대 같은 큰 남자들과 조동만동 같은 세살 네살 된 아이들까지도 머리채를 끌어내어 잔뜩잔뜩 결박을 지우고 그리고도 유의 부족하여 공연이 발길로 차고 굴렸다 엄마 엄마 하고 목이 메어 우는 세살 먹은 만동을 어떤 나졸 하나가 마당에서 흙 한 줌을 지어 우는 그 입에 틀어막아 버리니 꺽꺽하고 숨이 막혀 울지를 못하였다 이것을 보고 나졸들은 좋아라고 웃었다 앗게 돼지리 고것은 홍윤성이가 통으로 아작아작 먹는다고 산채로 가져오라되 한놈은 이렇게 말하였다 고고 이쁜데 내놔 주었으면 이 모양으로 무지한 나졸들은 야화와 승규의 딸 소절을 보고 희롱하였다 그러고 달려들어 결박하려 할 때 허시부인과 소절은 나는 듯이 품에서 비수를 꺼내어 새파란 그 끝을 물고 땅에 엎어 지었다 야화도 그보다 더디지 않게 품에서 칼을 내어 허시부인의 뒤를 따랐다 죽일 사람도 서울 안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죽이고 시골 있는 사람은 비밀한 명령을 띈 사람들이 떠나가고 기왕 갈 사람들은 기왕길을 떠나고 기왕 보낸다 칭하고 뒤로 자객을 보내어 길에서 없이 해버린 사람도 또 그렇게 하기로 다 작정이 되었다 종로 네 거리 한복판에 무슨 장막이나 치려는 듯이 드문드문하게 둥그렇게 돌려 박아놓은 길 반씩이나 잔뜩 넘은 소나무 말뚝 끝에는 이번 정난통에 역적으로 몰려 죽은 이들의 머리가 눈을 부릅뜨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그 밑에는 말뚝에 패를 달아 희게 만들고는 그 모가지 임자의 제명과 성명을 대자로 썼다. 대역부도 불공대천지수 적게 황보인 대역간흉 김종서 이 모양으로 사람 따라 조금씩 직함이 다르고 또 인물의 대수에 따라 직함에 장단이 있었다. 김종서는 황보인과 같이 직함이 길어야 할 것이지만은 아마 미운 것이 지나치어서 대역간흉 넉자만으로 그친 모양이다. 사람들은 대개 이 앞을 지날 때 손을 감았고 덜어는 눈물을 흘렸다. 이제 남은 것은 안평대군과 용이다. 안평대군은 독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대왕의 셋째 아드님이여 금상의 숙부여 수양대군 수양대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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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같고 또 항렬로 바로 다음되는 아웃님이다. 그러하건만은 황보인 김종서를 역적을 만들자면 어느 세력 있는 대군 큰 뜻을 품으려면 품을 수 있는 대군 하나는 희생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렇다 하면 전국 선비의 숭앙을 받는 안평대군을 두고는 달리 구할 리가 없을 것이다. 이래서 안평대군은 자기도 영문도 알지 못하는 동안에 그만 조카님 대신은 금상마마를 없이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불기한 뜻을 가지고 역모를 하던 개수가 되어버린 것이다. 안평대군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서강 담당정에게 시를 읽고 술을 마시는 동안에 소의 정란이 끝나고 간신 황보인 김종서 등이 안평대군 용과 어우러지어 널리 당파를 모아 안과 밖에 나누어 응거케 하고 그 기결사대를 양성하며 몰래 변읍병기를 실어들여 역모를 하는도다. 간악한 무리들이 이제 다 죽음을 당하였거니와 안평대군 용은 지친인지라 차마 법대로 할 수 없어 밖에 안치 하노라 는 전교가 내리어 그 아들 우직과 함께 집을 쫓겨나고 서울을 쫓겨나서 강화로 기항 가는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정인지는 정인지는 후환을 끊기 위한 목적으로 안평대군을 죽여버리기를 주장하였으나 수양대군은 형제 지정에 참아 죽이기까지 할 수는 없다 하여 안평대군 부자가 겨우 목숨을 부재하게 되었다. 안평대군의 죄를 결정하는 교서는 정인지가 부르고 권남이 붓을 들어 이계전 최앙이 도와서 지은 것이니 밤이 깊도록 이것을 지은 것이 수고롭다 하여 수양대군은 왕께 여짜와 내관을 시키어 술상을 내리시게 하였다. 이튿날 새벽에 근부도사 신성경이 십여명 나조를 대동하고 안평대군 궁을 엄습하여 아직 침실에 있는 안평대군에게 대역제로 강화로 기항가게 되었으니 시각을 지체 말고 곧 발정하라는 명령을 전하였다. 아무리 금왕에 숙부되는 기안이라도 역적이라면 한 죄인에 불과하다. 이 청천병력의 안평대군 궁은 일시의 울음판으로 변하고 말았다. 안평대군은 아무리 하여도 믿기지 아니하였다. 자기도 모르는 죄를 누가 지어 주었는가. 그래 이 일을 좌상도 아호 하고 도사에게 물었다. 좌상이 알면서 나를 이 지경을 만들 수가 있나. 하고 안평대군은 종서가 아직도 살아있는 줄만 알고 혹시나 자기를 구해줄까 한 것이다. 안평대군은 굵은 제복에 박립 하나를 쓰고 집신을 신고 첫째로 대고를 향하여 세 번 절하고 다음에 양부되는 성령대군 사당에 하직하고 나중으로 양모되는 성령대군 부인께 하직하고 울며 따라 나오는 부인과 가건들을 한 번 둘러본 뒤 왕명이여든 지체에서 쓰겠느냐. 어서 가자. 하고 같은 죄로 가는 아들 우직과 금부도사 일행을 재촉하였다. 금부도사 신성경은 정인지에게 친이 받은 명령이 있다. 안평대군은 문객도 많을 뿐더러 그 문화에는 무용이 과인하는 사람도 있으니 아무쪼록 안평대군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할 것이요. 또 안평대군이라면 무지한 백성들까지도 사모하는 못된 버릇이 있으니 비록 길가는 행인이나 길가 주막 사람에게라도 그가 안평대군이라는 눈치를 채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평대군을 강화적소까지 데리고 가기까지는 극히 조심하되 만일 무슨 일이 생겨서 놓치어버릴 근심이 있거든 마음대로 조처해 버리라는 것이다. 이 마지막 부탁을 할 때 인지는 신성경을 보고 유심하게 웃었다. 신성경도 알아차렸다. 인지가 웃는 뜻은 할 수 있는 대로 가는 노중에서 핑계를 얻어서 안평대군을 없애버리라. 그리하면 내 공로는 알아주마 하는 것이다. 이것은 흔히 있는 일이니 신성경이가 이 눈치를 못챌 리가 없었다. 추운 아침 남대문을 나섬에 안평대군은 다시 돌아올 길 망연한 장안을 다시금 한번 돌아보고 독수리 같은 형님과 병아리 같은 조카님을 생각하며 사면이 눈물이 흘렀다. 마치 뒤에서 무엇이 마음을 잡아 끄는 듯하여 몸은 끌려 나와도 마음은 남대문 안에서 헤매는 듯하였다. 본래 호탕한 천문이어서 북이 영욕을 뜬 구름같이 보건만은 오늘은 울지 아니할 수 없었다. 숭예문이라고 남대문 현판 글씨는 안평대군이 부왕이신 세종대왕의 명을 받자와 쓴 것이다. 천하 명필로 조장 왕 우군 보다도 승하다는 칭찬을 받는 아드님의 글씨를 사랑하여 조선 안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보는 남대문 현판을 쓰게 하신 아버지 뜻이다. 수양대군의 활에 찬하는 글을 써주신 문종대왕은 당시 동궁으로 세종대왕 곁에 모시어 안평대군이 글 쓰는 것을 보다가 손수 먹을 갈아주시고 참 천하 명필이다 하고 칭찬하시었다. 그러한 숭예문 석자다. 안평대군은 흥 그것이 내가 세상에서 왔던 표더냐 하고 빙글에 웃었다. 육로로 가면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하여 양화도에서 배를 잡아타고 수로로 한강을 흘러 강화로 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안평대군을 시골로 내어 쫓기는 하였으나 그를 살려 두어서는 후일에 근심이 된다 하여 정인지는 아무리 하여서라도 안평대군이 천하인심을 수습할 새가 없이 하루 바삐 없애려 하였다. 그래서 지길로 자기의 신복대는 권준으로 대사원을 삼고 이 개전으로 대사관을 삼아 그들로 하여금 용은 역적 괴수라 불공 대천지 수온이 어찌 한 나라에 같이 처하오리까 청컨대 제를 나토와 베이소서 라는 장계를 하게 하였다. 이 글은 상소 잘하기로 유명한 이 개전이 지었다. 안평대군의 죄를 올리는 도도 수천 원의 대문장이었다. 이 장계가 오르며 도승지 최항은 인지의 뜻을 왕께 그 장계대로 허락하시도록 말씀하였으나 왕은 노기를 띄시어 안평숙부가 무슨 죄가 있길래 죽인단 말이냐 하시고 붓을 당기시어 커다란 글자로 불충 안 된다 이라고 쓰시어 밀어 던지시었다. 곁에 모시었던 수양대군과 최항은 얼굴빛이 흑빛이 되어 물러나왔다. 어떻게 하시려 하고 좌의정 정인지가 영의정 수양대군을 향하여 묻는다. 여태껏 말하여 오던 문제를 재촉하는 모양이다. 곁에는 좌창성 신숙주 도승지 최항 대사관 이계진이 있다. 문제는 물론 안평대군에 관한 것이다. 어? 하고 수양대군은 어떤 상수를 읽다가 고개를 들어 인지를 보며 귀찮은 듯이 서울서 내가 쫓았으면 고만이지 더 무엇을 한단 말이요 하고 도리어 불쾌한 빛을 보인다. 정인지는 눈을 감고 입을 다문다. 그렇지를 아니하에다. 하고 신숙주가 정인지를 도와 나선다. 안평대군의 명성으로 어디를 있던지 반드시 인심이 따를 것이에다. 천하 인심이 안평대군에게로 돌아가 놓으면 그때야말로 막을 도리가 없을 것이에다. 화단을 미연해 방지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큰일이 생길까 저하합니다. 지금 한 사람을 살려두면 나중에는 만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 될 터이니 이것은 국가의 큰 불행이에다. 비록 나으리께서 인자하신 마음에 고륙의 정을 참아 못하여 그러시는 일이지만 대의 멸친 이에다. 국가 대사를 위하여서는 사정을 못 돌아보는 것이에다. 신찬성 말씀이 지당하에다. 하고 대사관 이개전이 무슨 말을 꺼내려는 것을 다 듣지 아니하고 수양대군은 그렇기로니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죽인단 말이냐. 하고 괴로워하는 빛을 보인다. 잠시 아무도 말이 없다. 죄가 없길래 죽여야 하는 것이에다. 하고 인지가 감았던 눈을 뜬다. 감았던 눈을 뜰 때마다 정인지의 입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깨가 나오는 것이다. 안평대군이 진실로 죄가 있다 하면 백성의 마음이 따르지 아니할 것이니 무슨 두려워할 것이 있게 쏘리까마는 죄가 없는지라 죄가 없이 누명을 쓴지라 백성의 마음이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오. 백성의 마음이 안평대군으로 돌아가면 자연이 나으리를 원망하게 되는 것이에다.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안평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화근을 끊어 버리는 것이 지당한가 하오. 과연 그러하에다 좌의적 말씀이 지당하에다. 과연 지당하에다. 이 모양으로 우의정 한확 도승지 최양 등이 한마디씩 찬성하는 말을 할 때 이 개전이 아까 말끝 맺지 못한 무한을 회복하려고 어성을 높여 좌의적 말씀이 지당하에다. 도리어 만시 지탄이 불모하에다. 나으리 나으리 안평대군이 죄 없는 것을 말씀하시거니와 어찌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있소올까. 아우가 되어 형의 뜻을 순종치 않는 것이 첫째 큰 죄요. 또 왕자가 앉아서 많이 문객을 양성하며 조정을 비하하는 것이 둘째 큰 죄요. 또 하고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을 참는 듯이 잠깐 참았다가 쌩그듣고 그 밖에 죄를 꼽으려면 부지기수일 것이요. 죽을 죄를 꼽더라도 죄목이 부족할 것은 아니에다. 무죄하기로 말하면야 황보인 김종선은 무슨 죄 있었던가요. 그렇지만은 다 죽을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니까. 안평대군도 죽을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하에다. 이 개전의 말에 정인지 이하로 다 피 웃었다. 수양대군도 입술에 잠깐 웃음이 돌다가 얼른 괴로운 빛으로 변한다. 모두 상감 처분이시지 하고 심하게 정인지 이하 여러 사람을 한번 바라보고 밖으로 나간다. 상감의 입으로 안평대군을 죽이라는 말이 나오게 하라는 뜻인 줄을 정인지는 알아차렸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